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9강 어법정확성파악입니다. 9-1번입니다. 다음글에 비추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정보가 말겠습니다. Repetition, 반복. Psychological, 심리학의. Acquire, 얻다, 습득하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Elaboration, 정교화. Relate, 관련시키다. Material, 자료. Perspective, 관점. Psychology, 심리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점검과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라. 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prehension, 비교. Determine, 결정하다. Picture, 특징. Effectiveness, 효과. Relative, 정교화. Encoding, 부호화. Relate, 관련시키다. Aspect, 측면. Phenomenon, 현상. Self-reference effect, 자기참조 효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할 때 각각의 것, 관점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다음, 그것을 다른 관점의 특징과 관련시키라. 정교 부호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한 연구에서, 로저스, 퀴퍼, 컬커는 학생들이 정보를 자신의 측면과 관련시킬 때, 그것을 가장 잘 배운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자기참조 효과로 알려진 현상이다. 9-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Material, 자료, Related to, 뭐뭐에 관련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자료가 자신의 흥미 및 목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상상하는 것이, 그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글, 9-1의 소재는 정교화를 통한 정보 습득입니다. 3번에, as가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 명령을 나타내는 두 개의 절이 end로 대등하게 연결되어야 하므로, Related to, Related to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2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1차의 주된, 프리벤션 예방, AIMS2 모모를 목표로 하다, 어커 발생하다, 세컨더리 2차의 부차적인, 엠퍼사이즈 강조하다, 아이덴티파이 식별하다, 스테이지 단계, 컨디션 질환, 딕텍트 탐지하다, 딕텍티드 탐지되다, 파, 훨씬, 트리트먼트, 치료, 아웃컴, 결과, 큐러티브 시스템, 치료체계, 듀트, 뭐뭐 때문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병 발생 방지를 목표로 하는 1차 예방과 달리, 2차 예방은 질병을 가장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여 그 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강조한다. 연구는 질병이 조기에 발견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건의료체계는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때때로 치료체계라고 불린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세컨더리 부차적인, 플랜티플 많은, 크로닉 만성적인, 프레스크라이브 처방하다, 프레스크라이브드 처방된, 로어 낮추다, 프레셔 혈압.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고혈압이나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만성 질환자의 수로 인해 2차 예방 사례가 많다. 고혈압이나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있는 사람은 혈압이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약을 처방받을 것이다. 9-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니지, 관리하다, 매니징, 관리하기. 크로닉 만성의 컨디션 질환. 프레스크라이브 처방. 피처, 특징. 시그니피컨, 상당한, 중요한, 어드밴스, 진전, 발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처방약을 이용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인데, 그것은 만성 질환 치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이 글 9-2의 소재는 질병의 2차 예방입니다. 5번 주어가 동명사구이므로 수로동사의 수는 단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R을 이즈로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9-2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o wrong, 잘못되다. Harm, 피해. Remedy, 바로잡다, 수습하다. Compensate, 보상하다. Proportion, 비례. In Proportion 2, 뭐뭐에 비례하여. Damage, 손해액. Assumption, 가정. Part, 일부. Correction, 수정, 교정. 버그, 오류. Employed, 사용하다. Employed, 사용되다. Better, 더 향상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에서 일이 잘못되면 늘 그리되기 마련이지만 피해가 신속하게 수습되고 실제 손해에게 비례하여 보상되어야 한다.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도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라는 가정은 그 개발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신속한 수정을 위한 모델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오류는 예상되는 것이고 그것은 제품을 억세할 이유가 아니며 대신에 그것은 기술을 향사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구다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Unintended, 의도치 않은. Consequence, 결과. Fatal, 치명적인. Corrected, 수정된. Sentient, 민감하게 반응하는. Rapid, 빠른. Restitution, 배상, 보상. Indirectly, 간접적으로. Aid, 돕다. Adoption, 채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기술 분야에 의도치 않은 결과, 심지어 치명적인 결과라도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오류로 생각하라. 그 기술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것은 수정하기가 더 쉽다. 끼친 해악에 대한 빠른 배상, 소프트웨어 업계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미래의 기술의 채택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배상은 공정해야 한다. 구다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anelize, 불리하게 만들다 처벌하다. Hypothetical, 가상의, 가설의. Degrade, 타락시키다. Weaken, 약화시키다. In good faith, 선의로, 옳다고 믿으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의 해악이나 심지어 잠재적 해악 때문에 개발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정의를 타락시키고 체제를 약화시켜 정직성을 떨어뜨리고 옳다고 믿으며 행동하는 사람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 글 9-3의 소재는 기술의 해악에 대한 대응입니다. 1번의 Should we부터 of creation이 문장의 수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The assumption부터 problem까지는 문장의 주어입니다. The assumption에 이어지는 부분은 문장의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완전한 절임으로 관계사 위치는 The assumption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동격적으로 이끄는 접속사 데스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3의 정답은 1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9-4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건축 설계 사업을 시작했던 때가 기억난다. 내가 하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요금을 정하는 것이었다. 나는 요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내 가치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계약서를 들고 내 첫 고객에게 다가왔던 것이 기억나는데 나는 그에게 시간당 50달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으나 그것은 1991년의 요금으로는 낮았다. 그는 당신은 그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당 75달러를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내게 말했다. 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아월리 빌링 시간당 청구 오픈 체크북 빈 수표책 빌 모모에 대해 청구하다 노메어 하우 아무리 모모라 해도 ine피션트 비효율적인 무능한 보스 사이즈 양측면 인디엔드 결국 비페이드 포 대가를 지불 받다 브링 A to the table A를 제공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는 시작했다. 어떤 고객은 시간당 청구를 매우 좋아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또 어떤 고객은 그것을 매우 싫어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무능하더라도 여러분이 모든 시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빈 수표책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양쪽의 주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아야 한다. 9-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네고시에이트 협상하다 네고시에이션 협상 네고시에이터 협상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진정한 협상가는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인지를 고객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고객에게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이 글 9-4의 소재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입니다. 5번의 언더스탠드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들을 끌면서 페잉포의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구가 필요한 자리이므로 접속사 웨더는 의문사 왓으로 고쳐야 합니다. 의문사 왓은 이리즈와 대전 사이에 놓여 의미가 강조되는데 의문절이어서 잇 바로 앞에 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4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주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 terms of 모모라는 측면에서 attribution, 귀인, 귀속 tend to,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 overestimate, 과대평가하다. extent, 정도 character, 성격 bias, 편견, 편향 be known as, 모모로써 알려지게 되다. fundamental, 기본적인 attribution, 귀인, 에러, 오류 salience, 두드러짐 perception, 인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귀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성격이 그들의 행동의 원인이 되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향은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기본적 귀인 오류가 존재하는 주요 원인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두드러짐인 것 같다. 9-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ormally, 보통 pay attention to 어디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object, 대상 field, 범위, 분야 directed towards 어디어디 쪽을 향하게 되다. give responsibility to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다. be not as likely to 뭐뭐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attention, 관심 directed towards 뭐뭐를 뭐뭐를 향하게 시키는 여기서 그 4번의 인플루언스드는 인플루언스 싱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4번의 관계절 예의에 주어 역할을 하는 선행사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은 인플루언스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이고 목적어도 뒤에 따르고 있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검사 인플루언스를 인플루언스 싱으로 고취합니다. 따라서 9-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흥미로운 존재인 편이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그 범위에 다른 대상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보통 주목한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사람들 쪽으로 향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할 때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상황의 다른 것들 쪽으로 그만큼 향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9-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 파티큘러 특별히 에펙티드 영향 옛 그러나 컨셔스 의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내용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상황에 다른 것들이 우리 자신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식한다. 이 글 9-5의 소재는 기본적 귀인 오류입니다. 4번 관계절 내에서 주어 역할하는 선행사 Other Things in the Situation은 인플루언스의 대상이 아니라 행위자이고 목적어도 뒤따르고 있으므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과검사 인플루언스들을 인플루언싱으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6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rchaeology 고구학 Astrographic 민족지학의 Analogy 유사성 유축 Player Imperial Role as 뭐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롤 역할 Evidence 증거 Prehistoric 선사시대의 Artifact 인공물 Stone Tool 석기 Tool 기구 Typically 전형적으로 So to be 뭐뭐라고 생각되었다. 화석 Natural 자연적인 프로세스 과정 Rock 안반 Formation 형성 Earth 지구 Meteorite 운석 Scholar Scholar 학자 Question 뭐뭐로의 의문을 갖다 Accepted 용인된 인정된 In use 사용되고 있는 네이티브 원주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구학에서 민족지학적인 유사성이 선사시대의 인공물이 인간으로부터 기원했다는 데에 대한 증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의 석기는 일반적으로 지구 안반 형성의 자연적 과정으로 생긴 화석이라거나 혹은 운석과 같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학자들이 화석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된 견해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 석기를 자신들이 그 당시 아메리카의 원주민 사이에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아낸 것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9-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Be populated 거주되어지다. Metallurgy 야금술 Just as 마치 모모드시 Antiquarian 골동품 전문가 Note 언급하다. Theory 이론 Manufactured 제작된 Constructed 구성된 Comparison with 모모와의 비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전에 유럽에는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처럼 야금 지식이 거의 혹은 전혀 없어서 돌로 도구를 만든 종족들이 거주했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1686년 영국의 골동품 전문가인 로버트 플롯이 언급하기를 고대 영국인들이 제작한 석기에 관한 이론은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에 의해 제작된 석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9-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alization 깨달음 인식 베이시스 기본 기반 스톤에이지 석기시대 디스틱션 구별 브론즈에이지 청동기시대 아이언에이지 철기시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돌이 모든 기술의 기반이었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이 결국 예컨대 청동기시대 및 철기시대 와 구별되는 석기시대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이글 9-6의 소재는 선사시대의 석기입니다. 3번 관계절 안에 수로인 헤를리를 오아 노 널리즈 오브 메탈러지 앤 메이드되어 툴즈 프롬 스톤을 대신하므로 월을 뒤들어고 취합니다. 따라서 9-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7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커렌트 현재의 뉴럴로지컬 신경학의 리서치 연구 트랜스플렌렌디션 이식 피털 태아의 티슈 조직 리페어 복구하다 데미지 손상 스템셀 줄기세포 메스터셀 모세포 리저너레이트 재생하다 머슬 근육 너브셀 신경세포 렐라티블리 비교적 상대적으로 프로세지어 절차 익스플로르드 탐구된 트리트먼트 치료 스트로크 뇌졸중 디젠너러티브 퇴행성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신경학 연구의 가장 흥미로운 분야 중 하나는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인간의 대화 조직을 뇌로 이식하는 것이다. 이식된 조직은 특히 줄기세포 즉 스스로 재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신경세포와 같은 어떤 종류의 조직으로도 발달할 수 있는 모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새로운 이 방법은 뇌졸중 및 파킨슨병과 헌팅병 같은 퇴행성 질환에 가능한 치료법으로 탐구되고 있다. 9-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Significant 중요한 챌린지 과제 Get 시키다 Introduced 도입된 Proper 적절한 커넥션 연결 Damaged 손상된 Circuit Oppose 반대하다 Featel Teah의 Tissue 조직 Religious 종교적인 Philosophical 철학적인 Ground 근거 Emerging 나타나고 있는 By Reprogramming 다시 프로그래밍을 함으로써 Other Cell 성체 세포 5번의 왓은 대시나 위치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9-7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을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과제는 새로 도입된 세포가 손상된 회로가 재생하도록 제대로 연결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나 다른 철학적인 이유로 어떤 연구 목적으로든 태아 조직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다행히도 과학자들이 성체 세포를 다시 프로그래밍하여 주기세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많은 새로운 방법이 나오고 있다. 이 글 9-7의 소재는 줄기세포 연구입니다. 5번의 주어에서 명사구 Many New Metho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이 수로 뒤로 이동한 형태입니다. 선행사인 Many New Methods를 수식하는 관계절을 이끌고 관계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해야므로 왓은 관계사 대시나 위치로 고치합니다. 따라서 9-7의 정답은 5번이 정답되겠습니다. 9-8입니다. 다음 글에 미쳐진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vidence 증거 Glabland 지배받는 Natural 자연적인 Selection 선택 Take the place of 뭐뭇을 대신하다 Primary 주로 Daivinion process Daivin의 진화 과정 Implication 영향 결과 Being 되는 것 Entity 존재 Escape 뭐뭇에서 벗어나다 Immense 거대한 막대한 Holy 전적으로 Artificial 인위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더는 자연선택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은 생명작용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체 즉 다윈의 진화 과정에 주된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가 되게 할 수 있다. 자연선택에서 벗어난 지구상 최초의 존재가 된다는 것에 영향은 엄청나다. 우리는 전적으로 자연적인 생물이었던 적이 없고 진화하여 점점 더 인위적인 상태가 되어왔다. 우리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는 가능하지 않다. 9-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3번의 Choices는 Leave의 대상으로 해석이 되므로 현재 분사 리빙을 과분사 Left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기술이 우리에게서 벗어났을지도 모르는데 기술 문명 전체 체제의 관성이 이제는 이미 매우 거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남겨진 선택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변변치 않다. 9-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ide, 여정, 여행, Be now on, 가고 있는 중인, 가고 있는, Unsustainable, 지속불가능한, Incapable, 뭐뭐할 수 없는, Get off, 내리다, Crash, 충돌하다, 추락하다, 소프트랜딩, 연착륙, 유토피한, 몽상적인 이상향의, 드림오브, 뭐뭐를 꿈꾸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지속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릴 수 없다고 믿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리는 추락하거나 우리의 인위적인 상승을 계속한다. 몽상가들이 흔히 꿈꾸는 더 평온하고 더 균형잡힌 세계로의 연착륙은 전혀 없다. 이 글 9-8의 소재는 자연선택의 지배에서 벗어난 인간입니다. 3번의 Choices는 Live의 대상으로 해석이 되므로 현재문사 Living을 광어문사 Left로 고쳐야 합니다. 따라서 9-8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0강 어휘 적절성 파악입니다. 10-1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triction on 모모에 대한 제한 As long as 모모하는 한 Go along with 동조하다 찬성하다 Get through 넘기다 Get back to normal 정상으로 되돌아가다 Depression 경제 대공황 Federal 연방의 Government 정부 Explode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위기시에 자신들의 자유에 대한 더 많은 제약을 받아들인다. 모두가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는 한 모두가 그것을 넘길 것이며 그것이 끝난 후에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다. 미국 연방정부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대공황기의 그것은 사실이었다. 1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ationing 배급 제도 Wage and Price Control 임금 물가 통제 Expanding 확장하기 Power 권력 Emergency 비상사태 Formula 공식 방식 Convenience 납득시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국민들이 모든 종류의 배급 제도 및 임금 물가 통제를 거부했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비상시기에 정부 권력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쉽고 잘 받아들여짐으로 그것은 평화로운 시기에 조차 확대를 위한 방식이 되었다. 즉 대중에게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납득시키고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대중은 위기 시에 정부의 제약과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 권력은 이러한 대중의 믿음을 이용해 평화 시기에도 쉽게 정부 권력을 확대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요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3번의 리퓨즈드를 억셉티드와 같은 단어로 바꾸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되어 있습니다. 10-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슈어런스 보험 크라이시스 위기 프레스크립션 처방 드러그 약 더 레이티스트 가장 최신의 것 거번 지배하다 비거번드 지배받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빈곤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건강보험 위기 교육 위기 주거 위기 고령자를 위한 처방약 위기 등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다. 시간이 말해줄 테지만 정부 권력의 확대는 항상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를 받는 자들 사이에 균형을 변화시킨다. 이 글 10-1의 소재는 정부 권력의 확대입니다. 대중은 위기 시에 정부의 제약과 더 엄격한 규칙에 동조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믿으며 정부 권력은 이러한 대중의 믿음을 이용해 평화 시기에도 쉽게 정부 권력을 확대해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상황은 이러한 요지를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하므로 3번의 Refused를 Accepted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1의 정답은 3번이 정답되겠습니다. 10-2번입니다. 다음 글에 밑주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pplied 실용적인 응용된 Objective 목표 Uncover 밝히다 Concept 개념 Theory 이론 Stimulate 자극하다 장려하다 Specific 특정한 Service 용역 Category 범주의 Aimed at 모모를 목표로 하게 된 Manipulate 조종하다 조작하다 Arouse 불러일으키다 Considerable 상당한 Criticism 비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 연구는 실용적인 목표가 있다. 그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기초적 개념과 이론을 밝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특정 범주의 소비자들에게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장려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놀랄 것도 없이 연구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함으로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Research 연구 demonstrate 입증하다 보여주다 Effectiveness 효과 Particular 특정한 Critic 비평가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인과관계 Relationship 관계 기본 주어진 애드 광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연구는 특정 광고와 캠페인의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정 광고와 그것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어떠한 과학적 인과관계도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ntrollable 통제할 수 있는 Variable 변수 Prove 입증하다 Work 효과가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회 과학자는 거의 어떤 상황에서든 통제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특정 광고가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믿는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광고 연구는 특정 광고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4번의 Controllable 을 Uncontrollabl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refaring 준비하는 Funding 어디어디에 자금을 대는 One's Making Decision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 Promote 홍보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준비하거나 그 자금을 대는 사람들은 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이 글 10-2의 소재는 광고연구입니다. 광고연구는 특정 광고의 효과를 입증하려 하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다고 여긴 것입니다. 따라서 4번의 컨트롤러블을 언컨트롤러블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Establish 확립하다 수립하다 Regional 지역성이 있는 Committee 위원회 Decree 판결 칭령 Out of 모모로부터 Interaction 상호작용 Separation 격리 분리 Breed 나타 Dialect 방언 사투리 As long as 모모하는 한 Language boundaries 언어 경계선들 Names for language 언어의 명칭들 Border 국경 경계선 A stone's throw away 매우 가까운 거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화자들이 의미에 대한 합의를 확립해야 하므로 언어는 지역성이 있다. 언어는 전문가 위원회나 판결에 의해서 확립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점진적으로 진화하였다. 분리는 물리적이든 사회적이든 새로운 방언을 낳는다. 하지만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 경계는 언어의 명칭이나 국가의 경계가 암시하는 것보다 더 확고하다. 유연하다. 예를 들어 나는 네덜란드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독일에서 자랐다. 솔루션 가이드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언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솔리드 견고하는 플루이드 유연한 것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0-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로컬 지역의 다이어렉 방언 비토트 배우게 된 시밀러 유사한 비시밀러 투 매우 유사하다 하이 더치 고지 네덜란드어 하이 저먼 고지 독일어 the farmers on either side of the border 경계선의 양쪽에 있는 농부들 pretty much the same 꽤 많이 동일한 after all, 결국, continue, 연속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 부모님의 독일어 형태는 학교에서 배운 것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지역 방언이었는데 네덜란드 쪽의 지역 방언과 매우 유사하다. 독일인들은 고지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네덜란드인들은 고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국경 양쪽의 농부들은 거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 결국 그들은 이웃이다. 그들의 언어는 서부 게르바너 방언 연속체의 일부이다. 컬처 노트에는 고지 네덜란드어와 고지 독일어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참조해주세요. 이글 10-3의 소재는 상호작용과 소통의 열망에서 진화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대한 욕구를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작용 및 소통이 이루어지는 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언어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유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솔리드 견고안은 플루이드 유연함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4번입니다. 다음 글에 미치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어플라이 적용되다 글로벌리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매팅 커스튬 수용복 디오페라 오페라 극장 퍼시브 인식하다 비퍼시브도 인식되다 패셔너블 유행에 어울리는 언패셔너블 유행에 안 어울리는 퍼스트 앤 포머스트 무엇보다도 언스토블 부적절한 그라멘트 의복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션은 그것이 결정되는 환경 안에서만 패션으로 작용하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오페라 극장에서의 수용복은 방문객에게 유행에 어울리거나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온당치 않거나 부적절한 복장이라고 여겨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5위 점검하겠습니다. 오브젯 사물 컨텍스트 맥락 프로세스 처리하다 cognitively 인위적으로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 인사이트 통찰 fear 모모를 통하여 로케이셔널 장소의 입지에 레퍼런스 관련 참조 a bath in costume 수용복 as long as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quiet apart from 모모와는 꽤 별개로 moral 도덕적인 component 요소 성분 strength 강화하다 refer to 모모를 뜻하다 referential 관련적인 aspect 측면 elegance 우아함 festival 축제의 quality 속성 glamour 화려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적 도덕적 요소와는 상당히 별개로 수용복은 우아함 축제다운 속성 또는 화려함과 같은 오페라의 환경 관련성 측면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가치를 강화한다 겨려한다 솔루션 가이드 패션은 적절하다고 인정된 환경 안에서만 비로소 패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수용복은 오페라 극장이라는 환경과 관련성이 낮아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4번의 스트렝슨즈를 렉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0-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컨템퍼러리 현대의 플렉서블 유연한 어폴드 옹호하다 베스트멘토리 복장과 관련된 디멘즈 요구사항 브루조아즈 중산층 Have an impact into 어디어디까지 계속 영향을 미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유연한 사회는 19세기 중산층 사회가 만들고 1950년대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 복장과 관련된 장소의 요구사항 예컨대 오페라 극장에서의 야외복을 더는 옹호하지 않는다. 이 글 10-4의 소재는 패션의 장소 적절성입니다. 패션은 적절하다고 인정된 환경 안에서만 비로소 패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글로써 수영복은 오페라 극장이라는 환경과 관련성이 낮아 오페라 극장을 위한 패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4번의 스트렝텐즈를 렉스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비점감 하겠습니다. 멘테인 유지하다 키 핵심적인 센츄럴리 중추적으로 세컨더리 이차적인 부차적인 프레디케이트 단정하다 비 프레디케이티드 어디어디에 근거하게 되다 디언노운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 룰 통치하다 다스리다 모랠러티 도덕성 비 베이스드 어디어디에 토대를 두다 기초를 두다 어섬션 가정 세이크리드 거룩한 신성한 프레덴트 존재하는 네이선트 초기의 커너스턴 초속 토대 주도 크리시션 유대교 기독교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문화는 그 문화에 충치적으로 중요한 특정 핵심 신념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에 모든 부차적인 신념들이 근거를 둔다. 이러한 핵심 신념은 쉽게 포기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알 수 없는 것들이 또다시 지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양의 도덕성과 행동은 모든 개인이 신성하다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 초기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유대교와 크리스트교 문명의 바로 그 초석을 제공한다. 10-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챌린지 2 모모에 대한 도전 문제 invalidate 모모을 틀린 것으로 입증하다. 도미넌스 지배 hierarchy 위계 context 상황 body 근간 formalized 형식화된 미스 신화 codified 성문화된 morality 도덕성 erode 약화되다 부식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도전에 성공하면 서양인 개인의 행위와 목적이 틀렸음을 입증할 것이고 서양의 지배 위계 즉 개인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상황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중시적인 가정의 존재 부재 속에서 서양법의 근간 다시 말해 형식화된 신화 성문화된 도덕성이 약화되고 무너진다. 솔루션 가이드 모든 문화는 특정한 핵심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서양 문명의 업적은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는 가정의 토대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서양 문명이 이룬 업적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presence 를 absence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10-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토대 디졸브 소실되다. The Second World War 제2차 세계대전 콜드워 냉전 엘리미네이트 제거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개인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으며 서양의 사회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구조의 토대가 소실된다. 제2차 세계대전 과 냉전 은 대개 이러한 도전을 없애기 위해서 벌어졌다. 이글 10-5의 소재는 부차적인 신념들의 토대가 되는 문화적 핵심 신념 입니다. 모든 문화는 특정한 핵심 신념을 토대로 이루어지는데 서양 문명의 업적은 모든 개인은 신성하다는 가정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이 없다면 서양 문명이 이룬 업적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4번의 프레젠스를 앱센스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5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0-6번입니다. 다음 글의 미추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세타일 풍자 타겟 대상 셀프레이셔스 독선적인 클러지 성직자 쇼우오프 과시하다 자랑하다 서포지드 이른바 스피리에너티 2 모모보다 우월함 레이티 평신도 디 에이저 이성의 시대 리전 이성 인텔리전 시엘 지식 계급 Be drawn to 어디어디에 끌리다 Theoretical 이론적인 Perspective 관점 Reason 이유 Obvious 분명한 Rule 통치하다 Realist 이론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자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어떤 시기에는 그것이 독선적인 성직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평신도보다 이른바 우월하다는 점을 과시한다 이성의 시대 이래로 지식계급이 같은 역할을 한다 지식인들은 인간사에 해답을 제공하는 이론에 끌리고 거의 항상 이론적인 지식이 실제적인 지혜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풍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명백하다 즉 만약 이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10-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푸트 말하다 러니드 박식한 똑똑한 트레이스 뭐뭇까지 뭐뭇을 추적하여 찾다 코우즈 원인 이벤트 사건 코우즈 코우즈 이벤트 사건들 사건들의 원인 맨 오브 아이디어스 지식인들 머천트 상인 슈메이커 재화업자들 구두 만드는 사람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토스토이의 표현대로 학식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계급이 모든 인간 활동의 기초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연스럽고 동의할 만하며 만약 사건의 원인을 지식인들에게까지는 추적하여 찾아내지만 상인이나 재화업자들의 활동에까지는 아무것도 추적하여 찾아내지 않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단지 상인들과 재화업자들이 역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10-6 계속 이어집니다 업의점검하겠습니다 월들리 세속적인 스콜러리 학자의 인저스티스 부당함 레머디 치료하다 구제하다 언 인저스티스 투 비 레머디 바로 잡혀져야만 하는 부당함 쏘러브 일종의 트릭 속임수 세프트 도둑질 절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저 학문하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세속적인 성공은 바로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그들에게 보인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부유는 도둑질은 아니더라도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다 이 글 10-6의 소재는 풍자의 대상입니다 풍자가의 관점에서는 지식인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이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이론가들이 당연히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보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즉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유는 어떤 종류의 속임수처럼 보인다고 했으므로 이는 지식인들에게 바로잡아야 할 부당함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스컬러리를 프레티컬화 같은 단어로 바꿔야만 합니다 따라서 10-6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7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배우는 중요한 규범 한 가지는 화가 날 때 화를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신체적으로 폭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피하도록 사회화되고 이런 생각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억제한다 10-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프리젠트 제시하다 스트림 오브 일련의 바이올런스 폭력 모아 오픈된 날 흔히 대개 캐릭터 등장인물 리워디드 보상받는 매너 방식 아그레션 공격 포트레이 묘사하다 비포트레이드 묘사되다 얼터 변경시키다 소셜라이즈드 사회화된 인히비션 억제 이로우드 약화되다 침식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는 폭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성공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제시한다 대개는 보상을 받는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착한 등장인물이거나 주인공 영웅이다 폭력과 신체적 공격이 좋은 것으로 묘사되는 이런 일련의 미디어 메시지로 인해 폭력이 나쁘다는 우리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회화된 억제가 점차 약화된다 10-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Wear down 마모되다 달아 없어지다 Wearing down 마모 다름 Be labeled 모모라고 불려지다 Unacceptable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Disinhibition 탈 억제 이펙트 효과 Inhibit 억제하다 Aggressive 공격적인 Have 시키다 Inhibition 억제 Enhance 향상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폭력과 공격의 사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개인의 사회화된 생각이 이렇게 점차 약화되는 것에 탈 억제 효과라는 명칭이 붙었다 우리는 공격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등장인물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미디어가 보여주면 우리의 억제는 강화된다 약화된다 이 글 10-7의 소재는 탈 억제 효과입니다 미디어에서 거듭해서 폭력과 공격을 좋은 것으로 묘사하게 되면 폭력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점차 약화된다고 했으므로 공격적인 행동을 피하도록 사회화된 우리의 억제는 강화되는 것이 약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5번의 인헨스드를 이로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입니다 다음 글에 비추신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이클로지스트 생태학자 메가 허비부어 초대형 초식동물 리노 코뿔소 히포 하마 메멀 포유류 웨이 무게가 나가다 어덜트 성체 이클로지컬리 생태학적으로 유니크 독특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트워터 슬랜드 대학교의 생태학자인 노르만 오웬 스미스는 자신이 초대형 초식동물이라고 부르는 것 즉 성체일 때 1000kg이 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 포유류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에 대해 꼼꼼한 연구를 해왔다 그가 발견한 바에 따르면 이 동물들은 그 크기 때문에 생태학적으로 독특하다 10-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메시브 거대한 비이뮨2 모모의 영향을 안 받는 이뮨 면역의 프리데이터 포식자 메가 허비부어 초거대 초식동물 벌러너블 모모에 취약한 비 벌러너블2 어디어디에 취약하다 임팩트 영향 캐큘레이트 계산하다 포텐셜 잠재적인 레이트 비율 그로프트레이트 성장률 퍼플레이션 개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성체는 매우 거대해서 사자와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초대형 초식동물은 인간이 하는 사냥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 오웬 스미스는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 수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6.5%에 지나지 않는다고 계산한다 10-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슬로우 브리딩 느리게 번식하는 브리드 번식하다 나타 스피시즈 종 비 둠두 불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다 디스크라이브 묘사하다 시추에이션 상황 플레이스토센 홍적새의 인터프릭 해석하다 더 그레이트 머조리티 오브 굉장히 대다수의 아이스에이지 빙하기 킬사이트 사냥 현장 인벌브 포함하다 메머스 메머드 마스터덤 코끼리 비슷한 큰 동물 에비던스 증거 디스라이크 싫어하다 프레이 먹잇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느리게 번식하는 종은 만약 어떤 효율적인 보식자가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불행한 운명을 맞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이것이 미 대륙 홍적새 코끼리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믿는다 오웬 스미스는 빙하기 사냥 현장 이라고 알려진 곳에 대다수가 메머드나 마스터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들이 인간이 싫어하는 선호하는 사냥감 이었다는 증거로 해석한다 솔루션 가이드 마지막 문장은 인간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들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초대형 포유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의 디스라이크를 프리퍼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서스테인 부양하다 유지하다 배그 잡다 죽이다 메가매멀 초대형 포유류 렛업 약해지다 드윈들 줄어들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초대형 포유동물을 잡을 수 없었다고 해도 자신들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는 않았다 이글 10-8의 소재는 인간이 하는 사냥 영향에 취약한 초대형 포유동물입니다 성체일 때 1000kg이 넘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육지 포유류인 코끼리 코뿔소 하마는 사자와 다른 큰 포식자들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인간이 하는 사냥 영향에 특히 취약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인간을 부양할 더 작은 동물이 주변에 많았으므로 코끼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초대형 포유동물에 대한 인간의 사냥 압박이 약해지지는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4번의 디스라이트를 프리퍼드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0-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1강 빈칸 내용 추론입니다 11-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Observation 관찰 Factor 요인 Determine 결정하다 Knowledgeable Reality 현실에 대한 지식 Stationary 정지된 Turning 일주운동 Apart from 뭐뭐는 제외하고 Earthquake 지진 The ground business is fit 그 발밑에 있는 땅 Fixed 고정된 포인트 지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단순한 관찰이 우리의 현실에 관한 지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요인이라면 지구가 정지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결코 없다 수천 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별의 일주운동을 관찰해 왔고 이따금 발생하는 지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고정된 지점으로써 자기 발밑의 땅을 경험해 왔다 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Turn on its axis 축을 중심으로 돌다 자전하다 Axis 축 On a daily basis 매일매일 Move away from 모모로부터 벗어나다 Interpret 해석하다 What is sin 보이는 것 In the light of 모모의 관점에서 Theory 이론 Against 모모와 대조적으로 Sense 감각 Hustle 충돌하다 돌진시키다 내던지다 Hustle through space 공간을 질러 돌진하는 In etiquette 부적합한 Basis 근거 일단 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매일 자전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감각에서 얻는 모든 증거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돌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해석되지 않은 증거는 어떠한 과학 이론에도 적합하지 않은 근거가 된다 보기 1번의 Biasd는 편향된 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Sensory는 감각의의라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Statistical는 통계의라는 뜻입니다 이 글 11-1번의 소재는 이론을 통한 해석입니다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얻은 것을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만이 과학 이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1-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노티스 언급하다 셀프 이스팀, 자부심, 자존감 컨시더러블, 상당한 메이드 컨시더러블 유스 오브, 상당한 활용을 했다 포인트 아웃, 지적하다 루트, 길, 방법 핸들, 다루다 컨플릭트, 갈등, 이슈, 쟁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쿠퍼 스미스는 자신의 1967년 저서에서 최초로 어머니와 자녀의 자존감 수준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배드넛, 웰즈 및 패터슨은 부모가 실제로 자신의 어려운 과제, 갈등 및 쟁점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에게 사존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이 요소를 상당히 활용했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임팩트, 영향 셀프 이스팀, 자부심 언디나러블, 부인할 수 없는 기분, 뭐뭐를 고려할 때 인머추리티, 미성숙 레졸루션, 해답, 결의 파, 훨씬 인플루엔셜, 영향력이 있는 버벌리, 구두로, 말로 자, 분사감은 기분용법인데요 기분댓은 문장의 앞이나 문장의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뭐뭐가 주어진다면, 뭐뭐를 받게 된다면 뭐뭐를 고려해 볼 때 등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감안할 때 자존감 문제에 대한 부모 자신의 해답을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 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페이스, 직면하다 어템트, 시도하다 커프위드, 다루다, 처리하다 대어바이, 그렇게 함으로써 익스포즈 A to B, A를 B에게 노출시키다 프로셀프 이스팀, 친화적인 자부심 프로그램 솔빙, 문제 풀이 스트레터지, 전략 루트, 길 방법 핸들, 다루다 이더웨이, 어느 쪽이든 셋 더 스테이지 포 뭐뭐를 위한 장을 마련하다 뭐뭐를 위한 장소를 마련하다 빈칸에는 모델이라는 것 2번 모델링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과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직시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대신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부모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가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일찍 접하게 한다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운 과제와 문제를 다루는데 부정적인 길을 드러내 보인다 어느 쪽이든 모델이 되는 것은 건강한 자존감, 혹은 그것에 관한 문제를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 2번의 모델링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 11-2번의 소재는 부모의 문제 상황 대처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주는 영향입니다 부모가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자녀의 자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글러서 삶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고 대처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줌으로써 자녀가 이를 본받아 자존감 친화적인 문제 해결 전략을 초기에 접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1-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1-3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way, 방법, engaging, 매력있는, entertaining, 재미있는, identify, 찾다, place, 배치하다, erected to, 일화, tightly, 간결하게, delicious, 맛있는, bite, 한입거리, be as much at home, 어디어디에 잘 맞아 떨어진다, 편안하게 자리하다, 서먼, 설교, 모노로그, 독백, 피처, 특집기사, 워크, 역할하다, 리드, 신문기사, 첫머리, 일러스트레이션, 예화, 스케터, 흐트러트리다, 스케터드, 흐트러진, 흐트러진, 메뉴스크립, 원고 빈칸에는 1번 휴머나이즈 드라이 데이터를 씁니다. 휴머나이즈 인관화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작가가 매력있고 재미있는 글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1화를 찾아서 쓰고 배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 간결하게 쓰인 이야기들은 한 편집자가 글의 초콜릿칩이라고 묘사하는 매우 맛있는 작은 한입거리이다 그것들은 특집기사에 못지않게 연설, 설교, 코미디의 독백, 책에도 잘 맞아떨어진다 그것들은 천머리, 결말 또는 원고 전체에 흩어져 있는 예화로서의 역할을 잘한다 그것들은 무미건조한 데이터를 인간화한다 11-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브랙스루, 획기적인 발전, 메모러블, 기억에 남을만한, 인서트, 삽입하다, 어넥도트, 일화, 롱, 애프터, 뭐뭐한지 오랜 후에 스타디스틱, 통계자료, 컴팔링, 흥미진진한, 디테일, 세부사항, 컬러풀, 다채로운, 시그니피컨스, 중요성, 의미, 키포인트, 요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요한 의학의 획기적 발견에 대한 글에는 온갖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을 수 있지만 저자가 의학의 획기적인 발견으로 인해 생명을 건진 환자에 대한 일화를 집어넣을 때 그 글은 기억에 남게 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원한다 독자들은 놀라운 통계자료, 흥미진진한 세부사항 또는 이야기의 요점을 잊어버린 지 오랜 후에도 핵심 요점의 의미를 말하기보다는 보여주었던 다채로운 일화를 기억한다 11-3번 보기 1번의 휴머나이즈는 인간화하다는 뜻입니다 보기 2번의 일레버레이트는 자세히 설명하다, 자세히 말하다는 뜻입니다 보기 3번의 아웃풋은 결과물, 산문들이라는 뜻이고요 보기 5번의 톤은 원론조, 어조라는 뜻입니다 이 글 11-3의 소재는 1화를 이용한 글쓰기입니다 빈칸 바로 다음에 이어진 예의에서 사람들은 1화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글을 기억한다고 했고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로부터 1화가 데이터를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입니다 따라서 11-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4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기본 모모를 고려할 때 퍼시브 인지하다 퍼시브도 인지된 쉬프트 변화 인더스트리얼 산업의 포스트인더스트리얼 산업화 이후에 펌 기업 회사 머티리얼 물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 매니플레이션 조작 오브젝 물체 이프낫 모모는 아니더라도 패러독시컬 역설적인 컬처노트입니다 인포메이션 이코노미 정보 경제라는 것은 정보만이 아니라 정보를 생산 유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산업으로 정착된 경제를 일컫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적어도 서양세계에서 최근 수십년간 산업사회에서 산업화 이후 사회로의 인식된 변화를 고려할 때 정보 경제 기업들이 물적 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일이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클레임 주장 클레임 주장하다 디파인 정의를 내리다 디파이닝 중요한 캐릭터시틱 특성 디스플레이스먼트 치환 메티리얼 물질 와이어드 유선의 컨사이스 간결한 메모러블 기억할 만한 인에비터블 피할 수 없는 쉬프트 변화 아톰 원자 인펙트 실제로 어커 발생하다 메시브 엄청난 빈칸에는 4번을 넣습니다 인터렉션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이 와이어드 잡지의 편집자 케빈 켈리가 묘사한 것처럼 우리 경제체제 내에서 정보에 의한 물질의 대체라거나 혹은 MIT 교수 니콜라스 니그로 폰트에 훨씬 더 간결하고 기억에 남는 말로 원자에서 비트로의 불가피한 변화라는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엄청난 증가이다 11-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주얼라이즈 시각화하다 익스플로잇 이용하다 이피션트리 효율적으로 브로드리 넓게 글로벌리 세계적으로 익스텐시블리 광범위하게 머티리얼 물자 더 플라넷 지구 아규어블리 아마도 에즈 모모로써 디렉트 직접적인 컨스컨스 결과 required 요구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기술은 인간이 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각화하고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더 많이 그리고 더 널리 여행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세계적으로 소비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아마 틀림없이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러한 증가는 정보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요구되기도 한다 11-4번 보기 1번에 스페셜 퍼셉션은 공간지각이라는 뜻입니다 보기 2번에 모노폴라이제이션은 독점이란 뜻이고요 보기 3번에 쉐어는 공유하단 뜻입니다 보기 4번에 인터렉션은 상호작용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4의 소재는 정보기술로 인한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증가입니다 정보경제 기업들이 물적기반 시설과 물체의 조작에 계속 의존한다는 내용 디지털 혁명의 결과로 오히려 지구를 누비고 다니는 물자의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내용 등으로 미뤄보아 물질경제가 정보로 퇴체되었다는 것이 정보사회의 특징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물질경제와 관련된 측면이 증가했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1-4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1-5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A long way away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플루이드 체액 커넥터 A with B A와 B를 연결하다 세크리션 분비 B swept up to 어디어디로 휩쓸려 들어가다 로컬리 국소적으로 비신리티 인근 근처 엑스트라셀룰러 플루이드 세포 외액 세포 외액이라는 것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체액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 가까이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분비 장소와 작용 장소를 연결하는 혈액과 같은 체액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휩쓸려 들어가 혈액이 가는 모든 곳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세포 외액 인근에서 국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1-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시크릿 분비하다 비시크리티드 분비되다 팬크리아스 최장 블러드 슈거 레벨 혈당치 리버 간 머슬 근육 테이크업 받아들이다 차지하다 스토리지 저장 프로비전 공급 넥스트 투 바로 옆에 있는 스티뮬레이트 자극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슐린은 혈당치가 상승할 때 최장 안의 세포에 의해 혈액 속으로 분비된다 그것은 간과 근육에 도달하여 그것들이 저장이나 에너지 공급을 위해 약간의 당분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와 동시에 인슐린은 그것 인슐린을 분비한 세포 바로 옆에 있는 최장 안의 세포에 영향을 미쳐 그것이 다른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자극한다 11-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hibit 억제하다 further 추가의 secretion 분비 adjust to 어디어디에 조정하다 어디어디에 조정되다 sugar concentration 혈당 농도 remarkably 주목할만하게 constant 일정한 일단 빈칸에는 5번을 집어넣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호르몬은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또한 더 이상의 인슐린 분비를 억제한다 그 결과 인슐린 반응은 혈당 농도가 상승한 만큼의 양에 정확히 맞춰진다 이러한 국소적 효과와 원거리 효과의 결합은 혈당치가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가지 이유이다 11-5번 보기 2번에 디플리션은 고갈이란 뜻입니다 보기 4번에 퓨리피케이션은 정화라는 뜻이구요 보기 5번에 로컬은 국소적인 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5의 소재는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호르몬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곳 가까이서 또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작용할 수 있다는 첫 문장이 주제문인 글입니다 주제문 제시 후 인슐린 분비와 인슐린의 작용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후에 마지막 문장에서 혈당치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매우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를 빈칸에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1-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Go about 시작하다 effortlessly 노력 없이 쉽게 Go into 어디 속으로 들어가다 apparent apparent 외관상에 겉보기에 simplicity 단순함 illusion 환상 culture 노트입니다 M&Bob이라는 것은 미국 밴드인 한슨이 1997년에 발표한 정규 앨범 미드로브 노웨어에 수록된 곡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눈이 뜨이고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 대부분을 쉽게 이해한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같아 보인다 그러나 한슨의 노래 M&Bob처럼 외견상의 간단함은 착각이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콤플렉스 복잡한 컨셔스 의식의 마인드 마음 비스페어드 수고를 면하게 되다 익셉트 제외하고 카인드 오브 라이크 일종의 뭐뭐와 같은 자 항아리 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체계는 정말 복잡하다 우리의 의식이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에는 수고를 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다 그것은 땅콩부터 한 병을 사는 것과 다소 비슷하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그로우 재배하다 하비스트 수확하다 쉽 선적하다 프로세스 가공 처리하다 플랜트 공장 턴 A인투비 A를 B로 바꾸다 콘테이너 용기 인터페이스 접촉 영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땅콩의 재배 그것의 수확 가공 공장으로의 운송 땅콩버터 제조 플라스틱 용기의 제작 라벨 인쇄 배송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접촉 영역은 상점과 약간의 돈이면 된다 11-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컨선 원셀프 위드 어디어디에 관심을 갖다 언락 많은 것 고 온 진행중이다 후두 두건 빈칸에는 2번을 쓰겠습니다 제너레이트 생성하다 비 제너레이티드 생성되다 답은 2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여러분의 의식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풍부한 해석을 그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을 가질 필요 없이 누린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 11-6의 소재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시지각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시지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시각 체계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라는 내용이며 이를 땅콩버터의 제조 및 구매 과정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콩버터를 살 때는 그것이 판매대에 놓이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할 필요가 없듯이 눈앞에 놓인 대상을 지각할 때는 그 지각의 메커니즘을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따라서 11-6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7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워크 작동하다 플러시 토일렛 수세식 변기 오브젝 물체 로켓 사이언스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드라스티컬리 급격히 오버에스티메이트 과대 평가하다 펑션 기능을 하다 레이트 평가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가 수세식 변기는 어떤가 이 물건들은 꽤 간단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은 고도의 지능이 요구되는 일은 전혀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간단한 품목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관한 자신의 이해를 대단히 과대평가한다 한 연구에서 레온 로젠 블리트와 프랭크 케일은 사람들에게 1에서 7가지의 척도로 자신들이 그러한 물체의 작동 방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11-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n Detail 자세히 Revisit 다시 논의하다 Subject 실험 대상자들 피실험자들 Drastically 급격하게 Lower 낮추다 레이팅 등급 평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그 물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로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다시 논의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자신의 평점을 급격히 낮췄다 11-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퍼폼 수행하다 스케치 아웃 대략 스케치하다 그리다 메커니즘 작동 방식 스트라이킹 놀라운 테스크 과업 피너미넌 현상 일루전 착각 엑스플로네이토리 설명의 덱스 깊이 빈칸에는 3번을 집어넣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레베카 러스는 학생들에게 작동 방식을 대략 그려서 자전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비슷한 실험을 수행했다 결과는 놀라웠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전거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우 의식한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완수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실제보다 자신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상은 설명 깊이의 착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1-7번 보기 4번의 인그룹스는 네 집단들입니다 네 집단이라는 건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 따위가 비슷하여 구성원이 애착이나 충성의 태도를 보이며 다른 집단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심리적인 집단을 뜻합니다 보기 5번의 서포우징은 가정하는 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7의 소재는 설명 깊이의 착각입니다 레언 로젠 블리트와 프랭크 케일의 연구와 레베카 로슨의 실험은 모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물체의 작동 방식을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11-7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얼터 바꾸다 변경하다 푸쉬 인투 모라넣다 컨디션 상태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장애 TV셋 수상기 커머셜 상업방송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시퀀스 장면 홀드 원저 텐션 주의를 계속 끌다 센서리 감각의 범바드먼트 폭격 맥시마이즈 극대화하다 오리엔팅 리스폰스 지향반응 프로듀서 제작자 비폰드 오브 모모를 좋아하는 퍼셉추얼 지각의 저커 라운드 모모를 뒤흔들다 쇼트닝 단축 스팬 지속기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 일부 아이들을 학습장애의 상태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뇌를 바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롬 엘싱거는 텔레비전 수상기 그리고 특히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상업방송 텔레비전이 텔레비전에 대한 지향반응을 극대화하는 끊임없는 감각폭격으로 우리의 주의를 계속 끈다 라고 지적한다 어린이 방송 프로의 제작자들은 아이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지각의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이렇게 아이들의 주의를 뒤흔들면 아이들의 주의 지속시간 단축이 초래될 수 있다 11-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ave one's attention pull the wave 주의를 뺏기게 되다 노벨 새로운 eventually 결국 give in 굴복하다 go with the flow 흐름을 따르다 analyze 분석하다 빈칸에는 2번을 넣겠습니다 replace는 대체하다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훨씬 더 흥미롭거나 신기한 것에 자신의 주의를 빼앗기고 있을 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다 결국 아이들은 주의를 기울이라고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고 그 흐름을 따른다 그들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서 첫 번째 것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를 분석하려는 것은 소용없다고 생각하여 수동적이 된다 11-8번 보기 1번에 모아 오픈된 낫 흔히 보기 2번에 replace 대체하다 보기 3번에 add their fingertip 즉시 보기 4번에 take 필요로 하다 relevant 타당한 보기 5번에 멀티태스킹 다중작업하기 engaging 인 어디어디에 종사하는 것 engaging 종사하다 simultaneously 동시에 라는 뜻입니다 이 글 11-8의 소재는 텔레비전의 끊임없는 장면 전환입니다 아이들은 텔레비전의 끊임없이 바뀌는 짧은 장면으로 인해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집중해서 분석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빈칸에 들어가야 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1-8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9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10-9번입니다 10-9번입니다 11-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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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균형을 잡다 11-9번입니다 12-9번입니다 12-9번입니다 메탈 레일 철길 메탈 철의 12-9번입니다 웨이트 무게 12-9번입니다 균등하게 13-9번입니다 디스트리뷰트 분배하다 디스트리뷰티드 분배된 14-9번입니다 지오메트리 기하학 지오메트리 기하학적임 비저블 눈에 보이는 인 비저블 눈에 안 보이는 웨이트 무게추 밸런스 far off center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잡다 컬처노트입니다 Theory Readiness 이론 의존성 이론 의존성 이론 기존의 이론을 과신하여 그 틀 안에서만 관찰하거나 추론하는 현상 즉 여러 사람이 같은 대상을 관찰할 때 각자 자신이 믿는 이론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는 현상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카미로프 스미스와 인 헬더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실험의 이론 의존성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폭이 좁은 금속 레일 위에서 나무 블록의 균형을 잡아보라고 했다 다수의 블록은 무게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기하학적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다른 블록은 한쪽 끝에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추가 있어서 중심에서 크게 벗어난 곳에서 균형을 유지했다 11-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lace the blocks on the rail on their centers 블록들을 중심에 맞춰서 레일 위에 두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는데 그들은 균형을 유지할 때까지 그냥 블록을 이리저리 옮겼다 약 6세에서 7세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한 이론 즉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했던 것 같았다 이 아이들은 블록을 중심에 맞춰 레일 위에 올려놓았다 10일날시 9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디너리 일상적인 come in well for 뭐뭐에 잘 맞다 hold to 뭐뭐를 고수하다 geometric center theory 기학적 중심이론 proside 뭐뭐를 제쳐두다 be directed 지배되다 지시되다 빈칸에는 2번을 쓰겠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어드저스트는 조종하다는 뜻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의 블록에서는 자료가 이 이론과 잘 맞았지만 불균형한 블록에서는 그 이론이 효과가 없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은 기학적 중심 이론을 고수하였으며 불균형한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6세에서 7세 아이들의 실험이 이 이론의 안내를 따르고 있어서 자료가 그 이론에 들어맞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균형한 블록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그 자료를 조종했던 사례를 얻은 것 같다 11-9번 보기 2번의 어드저스트는 조종하다 보기 4번의 스포츠는 장소입니다 이 글 11-9번의 소재는 아이들의 이론 의존성입니다 연구 결과 아이들에게 무게의 분포가 불균형한 블록의 균형을 유지하게 했을 때 사물은 중심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을 채택한 6세에서 7세 아이들은 기학적 중심 이론과 맞지 않는 블록은 균형을 유지하기 불가능한 것으로 제쳐놓는 행동을 하며 강한 이론 의존성을 보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죠 따라서 11-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0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육되는 새끼 수소들은 나이가 더 많은 무리 내의 아비소들 주변에서 자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나이가 더 많고 힘이 더 센 수소들과의 싸움 놀이를 하거나 무리 내의 아비소들을 역할 모델로서 관찰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에 그것들은 사육 우리와 목초지에서 함께 무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것들은 장난기 많은 또래 친구들과 몸싸움을 할 수 있다 11-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매치드 맞먹게 된 게이지 측정하다 디스플레이 과시하다 어그레시브 공격적인 쇼브 밀치다 쇼빙 밀치기 매치 시합 피드펜 사육 우리 프리퍼드 우선시되는 세틀어 스코어 분풀이하다 카운터 액 어디어디에 대응하다 보듬 지루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매우 동등한 호족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과시하는 것만으로 서로의 힘을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다 사실상 사육 우리에서 마음껏 하는 밀치기 시합은 단지 지루함에 대응하기 분풀이 우선시되는 수단이 된다 11-10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도미니언스 지배권 우세권 디스피트 싸움 비 세틀드 바이 해결이 되다 피지컬 신체적인 컨플릭 충돌 리플레이스먼트 대체 어두저스트 적응된 순응된 네세서리 투 뭐뭐 에 필요한 빈칸에는 4번을 놓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이 새끼 수소들은 모든 지배권 싸움이 신체적 충돌에 의해 해결된다고 알게 되어 야생에서 흔한 심각한 부상 값비싼 대체 수소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 우리의 새끼 수소들을 목초지에서 나이가 더 많은 수소들 사이에서 자라게 하면 그것들은 더 잘 적응하게 되고 싸움이 아니라 과실을 통해 대부분의 지배권 싸움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얻게 된다 11-10번 보기 1번 프리베일 우세하다 에이지메이트 또래 보기 2번 피드펜 사육 우리 패스처 목초지 보기 3번 게이지 측정하다 엔게이지인 종사하다 쇼빙 매치 밀치기 시합 보기 4번 리졸브 해결하다 도미넌스 지배권 스트러글 싸움 보기 5번 피어스 사나운 클래시 충돌 팬이라는 건 사육 우리죠 이 글 11-10의 소재는 어린 수소의 사회화 입니다 새끼 수소들이 나이가 더 많은 무리 내 아비 소들과 함께 사육되면 그것들에게서 공격적인 행동을 과시하는 것만으로도 지배권 싸움을 조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지만 또래끼리만 사육되면 서로 힘이 비슷하기 때문에 신체적 충돌로만 지배권 싸움을 조종하게 입게되는 부상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빈칸은 나이가 더 든 무리 내 아비 소들과 함께 사육되는 경우에 이점에 해당하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입니다 따라서 11-10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1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해석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것 스탠드포 대표하다 상징하다 디렉트리 직접 이케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다 스테이트먼트 진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미는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상징적 해석에 기반을 둔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의도한 의미를 알기 위해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말과 몸짓 그 밖의 다른 행위와 같은 상징의 사용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석에 의존한다 어떤 사람이 저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 비록 우리가 그 사람의 배고픔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지만 그 말을 우리 자신의 배고픔이라는 느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1-1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스폰스 반응 이미디에이트 즉각적인 유얼즈 당신의 것 여기서는 당신의 배고픔이죠 카거니티브 인지의 이 텍스 미 롱어 나에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어비어스트 누구에게 분명한 일단 빈칸에는 3번을 쓰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흔히 동일한 상징적 단어나 몸짓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 기반한다 나의 배고픔은 여러분의 배고픔만큼 당면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방해 온도가 나에게는 그만큼 춥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른다 나의 경험적 배경 또는 더 느린 인지 처리 과정은 여러분에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문제에 대한 비슷한 이해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11-11번 보기 2번의 파워 스트러글즈는 권력 다툼들입니다 테이크 이니셔티브는 주도권을 갖다는 뜻입니다 보기 4번의 어섬션은 가정들이란 뜻입니다 이 글 11-11의 소재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의사소통에서 다른 사람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단어나 몸짓 같은 상징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동일한 상징 또는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의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이죠 따라서 11-11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그라버티 중력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도미네이팅 지배하는 에리소트로픽 비등방성의 스페이스 공간 다이나믹 역학관계 역학 베리위드드렉션 방향에 따라 다르다 오버컴 극복하다 레지스턴스 저항 저항력 디센드 내려가다 서렌더 굴복하다 풀 프롬 빌로우 아래로부터 당기는 힘 컴플라이언스 수능 수락 비등방성이라는 것은 방향에 따라 물체의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 중력의 힘 때문에 우리는 비등방성 공간 즉 역학관계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공간에 살게 된다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항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승리이다 내려가거나 떨어지는 것은 아래에서 당기는 힘에 굴복하는 것이고 따라서 수동적 수능으로 경험된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It follows from 어디어디에서 생겨나다 Univeness 불균형 Location 위치 Dynamically 역학적으로 Physics 물리학 Point out 지적하다 Move away 멀어지다 Work 1 Potential Energy 잠재적 위치 에너지 Mass 질량 덩어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가 역학적으로 같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공간의 불균형에서 생겨난다 여기에서 물리학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중력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이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곳에 있는 덩어리의 위치 에너지는 낮은 곳에 있는 덩어리의 그것 즉 위치 에너지보다 더 크다는 점을 짚어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Vertical 수직의 Obtain 얻다 Be obtained 얻게 되다 Place 위치시키다 Experimental 실험의 Demonstration 증명 With regard to 모모의 대하여 Mention 언급하다 Be mentioned 언급되다 Bicect 2등분 Perpendicular Perpendicular 수직의 직각의 Invariably 예외 없이 언제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일정한 크기 모양 색깔의 물체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더 많은 무게를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물체를 다른 높이에 위치시켜서는 수직 방향에서의 균형을 얻을 수 없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한다 랭필드는 크기와 관련해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을 언급하였는데 측정하지 않고 수직선을 2등분 하도록 하면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치게 높게 표시한다 11-1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바이섹트 2등분 바이섹티드 2등분된 컨빈스 납득시키다 어퍼 하이프 위쪽의 절반 로어 하이프 아래쪽의 절반 투 하이프 두개의 반쪽들 일단 빈칸에는 3번을 정답으로 쓰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선이 2등분되면 위쪽 절반이 아래쪽 절반보다 길지 않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는 두개의 반쪽이 똑같아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위 반쪽을 더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2번 보기 2번의 이퀄러티 동등 보기 4번의 오브테인은 획득하다 보기 5번의 디렉션은 방향입니다 이글 11-12의 소재는 위치에 따른 역학적 불균형입니다 물체는 높은 곳에 위치할 때 무게가 더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더 가벼워야 하고 수직선을 2등분할 때도 위쪽 절반이 더 길어 보이지 않도록 하려면 위아래의 길이를 동일하게 2등분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1-12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버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2강 흐름에 무관한 문장찾기입니다 12-1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션 대양 내비게이트 항해하다 슈어 해안 세일 돛 크루 승무원 슬레이브 노예 월 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랜드 베이스드 육지에 근거한 아미 군대 육군 내비 해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고대의 대양을 건너는 이동은 위험한 일이었다 배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해하지 못했는데 그것들은 작은 도치나 노를 젓는 노예 선원들로 천천히 이동했으며 지도는 매우 빈약했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은 육지에 근거하였으며 해군이 아니라 육군을 전투해 보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패니키언 패니키아인들 메디터레니언 지중해 세일 항해하다 시그니피컨 의미있는 중요한 베이스드 어디어디에 근거한 시 베이스드 바다에 근거한 시페어링 컬처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 시페어링 항해를 업으로 삼는 디센트 제대로 된 디터민 결정하다 측정하다 롱지투드 경도 레티투드 위도 프리사이슬리 정확하게 포지션 모모세 위치를 표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부지중해에 패니키아인들이나 자신들의 많은 섬 사이를 항해하는 그리스인들과 같은 몇 안되는 문명들만이 의미있는 해양에 근거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심지어 패니키아인들과 같은 항해를 업으로 삼는 문화권도 최초의 제목 괜찮은 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서 경도를 측정하여 그러한 지도 위에 자신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방법을 갖지 못했다 12-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Essential 본질적인 근본적인 Exact 정확한 Reflection 반영 Graphically 도표상으로 Representation 표현 묘사 Sale 항해하다 Sale 항해했다 Openwater 외해 바깥바다 Showline 해안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도 지도 제작의 본질적인 목적은 가장 정확한 현실 반영물 즉 공간을 도표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외해를 건너서는 짧은 거리만을 그리고 가능하면 언제나 해안선 가까이에서 항해했다 이글 12-1번의 소재는 지도기술 부족으로 인한 고대의 항해 방식입니다 고대에는 지도 제작과 위치 측정 기술의 한계로 인해 해안 인근에서만 제한적으로 항해를 했다는 것이 이글의 요지임으로 지도 제작의 본질적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미 점검 하겠습니다 워딩 표현법 용어 뉴트럴 중립적인 테일러 조정하다 테일러드 조정되다 퍼스넬러티 성격 튜터 지도교사 텐드 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릴럭턴트 꺼리는 컨트리뷰션 기어 의견 인커렉트 부정확한 폴라이트 친절한 페이스 트래퍼링 체면을 손상하는 런 운영하다 리스크 위험 컨피던스 자신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 피드백 표현법은 학생의 능력 수준과 성격에 맞추어져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학생이 제시한 의견이 옳지 않을 때 조차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학생의 자신감을 낮출 위험이 있는 체면을 손상하는 피드백을 주기보다는 예의를 차리는 경향이 있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과학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엔지니어링 공학 서포티브 지지하는 엠퍼틱 공감 가능한 감정 이입에 머티리얼 자료 미스 놓치다 겟 얻다 킵 트라잉 계속 노력하다 인커렉트 옳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멜로와 그레서는 지식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그건 틀렸어 와 같은 짧고 분명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피드백 보다는 힘을 주는 공감적 피드백 예를 들어 나도 그 자료가 어렵다는 걸 알아 학생들 대부분이 이것을 틀려 계속 노력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이 있을 때 스템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주제들을 더 잘 배운다고 말했다 12-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 하겠습니다 어펙트 악영향을 주다 비어펙티드 악영향을 받다 앰비셔스 야심있는 컴페터티브 경쟁적인 클라이밋 분위기 기후 피어 또래 컨트라스트 대조 인컨트라스트 대조적으로 하이 널리지 러너 지식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 엠퍼틱 공감적인 리스폰스 반응 어피어 뭐뭐로 보이다 아리피셜 인위적인 거짓된 페이트럴라이징 남을 깔보는 듯한 잘난치 않은 어댑테이션 조종 적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환경은 또래들 사이에 의욕적이고 어쩌면 더 높은 경쟁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조적으로 지식수준이 높은 학습사들은 실제로 이러한 공감적인 짧은 응답에서 낮은 학습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그것이 인위적이거나 깔보는 듯이 보이기 때문인 것 같다 거듭 말하지만 짧은 피드백을 학습자에 맞추어 지능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글 12-2번의 소재는 학업수준에 따른 피드백 제공입니다 피드백은 학생의 능력수준과 성격에 맞추어 제시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지식수준이 낮은 학생들은 공감적인 피드백에서 더 잘 배우는 반면 지식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 글의 유지이므로 학습환경이 경쟁적인 분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는 3번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레저디스 편견 인폼 영향을 미치다 언저스트 부당한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아크놀리지 인정하다 아크놀리지드 인정된 파티큘러 특별한 프리퀀틀리 자주 홀드 가지고 있다 호스타일 적대적인 소울리 오로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편견은 흔히 부당한 차별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특정 집단을 향한 긍정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것 편견은 개인들 자신의 장점보다는 오로지 그들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 임에만 기초하여 개인에 대한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더 자주 정의된다 편견은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신체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간에 각 집단에 의해 제기된 인지된 위협에 기초한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hence 따라서 disabled people 장애인 배나벌런트 호의적인 based on 어디어디의 근거하여 kindly 친절하게 intent 의도한 interaction 상호작용 take place 발생하다 일단 정답은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인과 장애인은 덜 위협적이라고 인식되어 친절한 의도에 근거한 호의적인 편견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다른 집단을 향한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는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형태에 따라 또한 다르다 12-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패트로나이징 잘난척하는 디미닝 모욕을 주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것 호의적인 편견을 겪는 사람에게는 잘난체하고 모욕을 주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심지어 겉보기에 가벼운 호의적인 형태의 편견도 그러한 집단의 처우와 성공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 글 12-3번 소재는 호의적인 편견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이 친절한 의도에 근거한 호의적인 편견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과 호의적인 편견을 겪는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의 흐름 사이에 다른 집단을 향한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의 형태에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한 문장이 들어가 있으므로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있습니다 12-4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컨셉트 개념 디파인 정의를 내리다 프리사이스리 정확하게 텀 용어 석세퍼지션 병치 고 백 어디어디로 거슬러가다 밀레니엄 천년 투 밀레니얼 이천년 전 데일리 이벤트 매일 사건들 오피셜 텍스트 공식적인 문서들 핸드리튼 손으로 쓰여진 퍼블리클리 공적으로 퍼스티드 게시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실 그 용어는 신구 개념의 병치이다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서의 저널리즘은 적어도 2000년 전 매일 사건 즉 줄리어스 시저 시대의 고대 로마에서 손으로 써서 공개적으로 게시된 대중의 관심거리를 담은 공식 문서의 등장이 있었던 시기로 극히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덤검 하겠습니다 트래디셔널 게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신문은 특히 요즘에 더 젊은 세대에게 자신들의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 반대로 정보를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인 디지털화가 20세기 전자계산기 시대에 등장했으며 배포와 게시를 위해 진보한 기술을 필요로 한다 12-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테이큰 투게더 함께 합쳐지면 프레틱스 관행 컨텍스트 환경 신서시스 통합 이노베이션 혁신 쇄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합쳐지면 이 두 단어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오래된 관행 즉 전통과 혁신의 통합을 시사한다 이글 12-4의 소재는 디지털 저널리즘의 의미입니다 디지털 저널리즘은 2000년 전부터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전통적인 신문의 역할과 20세기에 등장한 디지털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진보한 기술의 신구 개념을 통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이글의 요지이므로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세태를 언급하고 있는 3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4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비주얼 시각적인 채널 경로 이모셔널 정서적인 인텐트 의도 버들리 신체의 포지션 자세 인코드 표현하다 매그니티드 크기 규모 무브먼트 동작 프레젠테이션 무대행위 상연 큐 단서 신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설과 음악의 시각적 경로는 무대에 선 사람의 정서적인 의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예전에는 신체의 자세가 정서상태를 표현하지만 동작은 단지 그 상태의 크기를 표현한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로 밝혀진 것은 무대행위에 동작을 더하는 것은 정서상태에 대한 단서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12-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역동적인 스태틱 정적인 프레젠테이션 무대행위 상연 이모셔널 정서적인 어티리뷰션 귀인 에큐리트 정확한 비어버브 첸스 의원의 확률을 넘다 이모션 감정 초우즌 선택된 리파인 개선하다 다듬다 디스틱기쉬 구별하다 마들리 신체의 포지션 자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동적인 무대행위를 정적인 무대행위와 비교할 때 정서 귀인은 역동적인 무대행위에서 더 정확했다 정적인 상태에서도 귀인은 우연의 확률을 넘으면서 부정확한 감정보다 정확한 감정을 택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동작을 추가하면 이러한 귀인을 개선하여 같은 신체 자세를 가진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2-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애드서치 그 결과 트레인드 훈련받은 인스트럭트 가르치다 비인스트럭티드 배우다 리미트 제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 많은 훈련된 가수들은 특히 클래식 장르에서는 공연 중에 동작의 범위를 가능한 한 제한하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예를 들어 행복한 장면과 분노하는 장면은 둘 다 팔을 올리는 것을 수발하지만 그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의 특성이 그 두 감정을 구별한다 이 글 12-5번의 소재는 정서상태를 표현하는 동작입니다 무대 행위에 동작을 더하는 것은 정서상태에 대한 단서를 증가시켜 감정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클래식 장르에서는 가수들의 동작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5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6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페이트론 후원자 고객 인텐션 의도 어프리셔이트 감상하다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된 케어러법 신경쓰다 리액션 반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메디치 가문을 위해서 글이 했던 것처럼 화가가 후원자를 위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그 후원자가 감상하고 즐길 만한 무언가를 제작하려는 화가의 의도에서 비롯되는 정서적 의사소통이 있을 수 있다 평생 고립되어 있었고 그림을 거의 팔지 못했던 빈센트 반 고우조차도 자신이 창작한 그림에 대한 동생의 반응에는 신경을 썼다 12-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그들의 예술을 그들의 예술을 보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주 자신들의 작품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것에 관하여 공을 들인다 그러므로 그림 그리기는 화가의 정서적 판단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12-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오브젝 대상 디멘션 요인 차원 be open attracted to 자주 어디어디에 끌리다 things they find familiar 사람들이 친숙하다고 발견한 것들 familiar 친숙한 mere 단순한 exposure 노출 이펙트 효과 appreciate 감상하다 generate 만들다 생성하다 approximation 근사치 비슷한 것 가까운 것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상과 세계는 중요한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심리학자들이 단순 노출 효과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자주 끌리기 때문이다 화가 들은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창작품에 들어간 것과 정확히 똑같은 지각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작품을 감상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이런 지각과 감정을 생성하기를 바랄 수는 있다 이 이 글 이 글 12-6 소재는 화가 감상자의 의사소통 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화가가 자신의 정서적 판단을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수반하는 사회적 과정 이라는 내용의 그림으로 대상과 세계에 존재하는 사회적 요인을 언급하고 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6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 available 이용 가능한 play hego bring together 속다 수수 자료 히스토리 연대기 컨설투 참조하다 애노니머슬리 익명으로 프로듀스드 만들어진 타이틀드 제목이 붙여진 크로니클 연대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스피어에 관해 말하자면 그가 그 희곡을 쓸 때 여러가지 버전의 리어왕 이야기를 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자들에 따르면 그는 적어도 두개의 자료를 합쳤는데 그중 하나는 홀린스웨드가 쓴 1581년의 연대기로 그는 많은 자신의 희곡을 위해 그것을 참조했으며 다른 하나는 익명으로 작성된 인기있는 희곡으로 그것은 12년도 일찍 출판되었고 트루 크로니컬 배신 포에틱 시적인 디스크립션 묘사 트레저디 비극 에이징 노화 캐릭터 등장인물 컨스트럭션 구성 인디비절리 개별적으로 디스틱 독특한 엔터티 독립체 존재 오버럴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 통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두 자료를 합치거나 섞거나 결합하는 행위는 색스피어의 희곡 킹 리어의 창작을 설명하지 못한다 리어 왕의 맹목 커델리아의 배신에 대한 그의 믿음 노화의 비극에 대한 시적 묘사 그리고 물론 인물과 언어 구성 그 자체라는 요소들 모두가 전체적인 통합 속에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 두드러진 독립체이다 12-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어멘드 수정하다 수투 어디어디에 적합하다 컨템퍼러리 당대의 인테그레이티드 통합된 리터러릭 문학의 워크 작품 어트리뷰트 속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00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색스피어의 희곡은 당대의 상연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들과 많은 다른 것들이 새로움과 가치라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진 통합된 문학작품 킹 리어를 만들어낸다 이 글 이 글 12-7번의 소재는 색스피어의 희곡 킹 리어 창작입니다 색스피어는 그 당시 구할 수 있었던 여러가지 버전의 리어왕 이야기 중 적어도 두 개의 자료를 합쳐 자신의 희곡을 구성했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두드러지며 이러한 특성들과 많은 다른 것들로 새로움과 가치를 모두 지닌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므로 색스피어의 희곡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대의 상연 분위기에 적합하도록 수정되고 해석되어 왔다는 내용의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도미네이트 지배하다 도미니언 지배 리릭 노래 가사 그래 움켜쥐다 어텐션 주의 프레이즈 억구 미니멀 최소의 임팩트 영향 텍스트 글 디스플레이드 표시되는 디스트랙 분산시키다 인터프리 해석하다 인터프리티드 해석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모든 소리를 지배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든 가사든 관계없이 언어는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가로채기 마련이다 목소리가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무의미한 소리를 만들어내거나 간단한 단어나 구절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음악에 극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어로 표시되는 글도 또한 음악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기 마련인데 이는 단어가 읽히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12-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랭귀지 언어 스포큰 오아 리튼 말로 하든 글로스든 인스트루멘털 뮤직 기약 콘서트 연주 리미티드 제한된 퍼즈 중지 포에티컬 시적인 스테이트먼트 진술 인디커티브 뭐뭐를 나타내는 일루시브 파악하기 어려운 네이처 성질 Whatever it is that music communicate 음악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 일단 정답은 4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말로 하든 글로스든 언어가 기약 연주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그것은 음악이 잠시 끊긴 때 혹은 음악 전이나 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라는 시적인 진술은 음악이 지닌 의사소통의 특성을 나타내고 동시에 음악이 전달하는 것이 무엇이든 바로 그것에 파악하기 어려운 성질을 나타낸다 12-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넘검하겠습니다 액티버티 활동 프리 컨설턴트 톡 연주 전에 강연 피스 악곡 작품 세퍼레이트 프롬 뭐뭐로부터 분리된 아더와이즈 그렇지 않으면 퍼포먼스 연주 멀티미디어 이벤트 다중매체 행사 비 백그라운디드 뭐뭐뭐세 뒷전에 놓이게 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주의 전의 강연이나 악곡간의 해설과 같은 활동은 음악 감상 경험에 가치를 더하긴 하지만 음악과 분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연주가 다중매체 행사가 되어 음악이 뒷전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 12-8번의 소재는 음악에서 주의를 분산시키는 언어입니다 언어는 구어이든 문어이든 간에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가로채기 때문에 기악 연주회에서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 음악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 글의 요지임으로 음악은 인류의 보편적인 언어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밝히는 4번은 글의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12-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3강 문단내 글의 순서 파악하기입니다 13-1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sociologist 사회학자 take 취하다 approach to 뭐뭐에 대한 접근법 long standing 오랜 argument 논쟁 field 분야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학자는 사회생활에 대해 과학적인 접근법을 취한다 그러나 그 분야에서는 과학적이란 말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sociology 사회학 aspire 열망하다 be as cross to as possible 어디어디에 가능한 근접하기를 quantitative 양적인 take 취하다 relaxed 느긋한 view 관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학이 자연과학에 가능한 한 근접하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최고의 사회학 연구는 매우 정량적인 것이다 나를 포함해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관대한 관점을 취한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quantitative 정량적인 mobility 이동 indispensable 필수불가결한 at least 적어도 as many 그만큼 많은 context 상황 intensive 집중적인 yield 산출하다 만들다 insight 통찰 number crunching 수치 연산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정량적 연구는 정말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매우 필요한 예컨대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같은 몇몇 영역이 있다 그러나 소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아무리 많은 수치 연산도 드러낼 수 없는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최소한 그만큼 많다 13-1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combine 결합하다 combined 결합된 combination 결합 proper 적절한 properly 적절하게 social 사회적인 mobility 이동 phenomenon 현상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inquire 조사하다 involved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 두 가지 접근법을 결합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예를 들어 사회이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현상을 통계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또한 관련된 사람들의 개인 경험과 태도를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 글 13-1의 소재는 사회학 연구 방법입니다 사회학의 과학적인 접근법을 소개하면서 과학적이라는 말의 해석과 관련된 오래된 논쟁을 언급하는 주어진 글 뒤에는 그 논쟁과 관련된 정량적 연구와 그보다는 더 관대한 관점의 연구를 함께 언급하는 비가 와야 합니다 b 뒤에는 정량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정량적 연구보다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더 효과적인 상황도 그만큼 많다고 말하는 c가 와야 합니다 c 뒤에는 c에서 언급된 정량적 연구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the two approaches로 지칭하면서 그 둘을 결합해야 하는 사례를 언급하는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1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3-2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rsue 추구하다 pursuing 추구하는 것 challenging 도전적인 challenge 도전하다 destruct 파괴하다 destructive 파괴적인 unethical 비윤리적인 encourage 조장하다 권장하다 risk taking 위험을 감수하는 damage 해를 끼치다 mission 임무 과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팀 내에서 해로울 수 있으며 비윤리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은 팀과 그 임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한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A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ush 나아가다 push through 밀고 나아가다 risky 위험한 attempt 시도하다 summit 정상 정상에 이르다 client 대원 고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996년 에베레스트 등반팀의 리더 두 사람은 산 정상 등반을 시도하기 위해 위험한 기상상태를 뚫고 나아갔는데 이는 자신들과 대원들 6명의 사망을 초래한 결정이었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10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verly 지나치게 challenging 도전적인 motivate 유발하다 동기를 부여하다 unethical 비윤리적인 misrepresent 왜곡하다 잘못 전하다 performance 성과 cheat 속이다 cheating 속임수를 쓰기 fine 벌금을 부과하다 be fined 벌금을 부과받다 unauthorized 미승인된 brought on from 뭐뭐로부터 야기된 초래된 bring on 야기하다 초래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는 또한 성과를 왜곡하고 속임수를 쓰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크는 승인되지 않은 200만개의 은행 계좌 생성으로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그것은 영업 직원들의 높은 성과 기대에서 야기되었다 13-2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금 하겠습니다 damaging, heroin, consequence, consequence, 결과 miss, notch다 refuse, 거절하다 commit, 전념하다, 헌심하다 erode, 약화시키다 confidence, 자신감, ultimately, 결국 achieve, 달성하다, mission, immo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해로운 결과 이외에도 팀이 반복적으로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구성원들은 당황하게 되고 문제에 대해 서로서로와 외부 요인을 탓하기 시작하며 추후에 목표를 위해 전념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임무를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집단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글 13-2의 소재는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입니다 지나치게 어려운 목표 추구는 해로울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그 예로 무리한 등반을 강행하여 많은 사망을 초래한 에베레스트 등반팀에 관한 A가 이어지고 또 다른 해로운 결과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극할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며 앞에서 언급한 사건의 결과를 가리키는 In addition to the damaging consequences 뒤에 반복적 실패 경험이 집단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C의 Also와 B의 In addition to the damaging consequences는 해로운 결과들을 차례대로 나열할 때 순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13-2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13-3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라운드드 둘러싸인 센서리 감각의 오버로드 과부하 브로트온 약이 된 초래된 휴즈 거대한 프레셔스 소중한 파인리 정교하게 오브젝트 물건 더 프리트시 미즘 대형 박물관 앱센스 부재 우두 목재 스폿 발견하다 미싱 실종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귀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로 인해 약이 되는 감각의 과부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했던 재료인 목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떤 것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기란 항상 더 어렵다 13-3번 계속 이어집니다 자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디스파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매니폴드 다양한 어드밴테이지 장점 래피들리 빠르게 폴 아웃어 페이버 총애를 잃다 프랙티컬 실제적인 샤이니 빛나는 메탈 금속 주얼 보송류 트랜스페런트 투명한 듀어블 내구력에 인내력이 있는 브론즈 청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목재는 빠르게 지배층의 총애를 잃었던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목재가 금속이나 보석보다 덜 반짝이고 유리보다 덜 투명하며 돌이나 청동보다 내구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13-43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서스펙트 추측하다 오디너리 평범한 플레인 수수한 어퍼드 뭐뭐를 살 여유가 있다 아티팩트 공예품 오운 소유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목재가 정말 너무 평범하고 너무 수수하고 너무 흔했다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조차 목재 공예품을 살 수 있다면 부자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13-43번 계속 이어집니다 A달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Only for object 단지 물건들에 대해서만 Mechanical 수작업에 Superiority 우월성 Overwhelming 압도하는 Choice 선택 Insure 보장하다 아티팩트 공예품 Be made out of 모모스로 만들어진 Rare, 희귀한 Decorate, 장식하다 Decorated, 장식된 Conceal, 은닉하다, 숨기다 Humble, 보자의 것 없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료를 선택할 때 목재의 수작업상 우월함이 압도적인 요인이었던 물건에 대해서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 경우조차 최상류층은 반드시 자신이 구입한 공예품들이 특히 고급의 희귀한 종류의 목재로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의 보잘것없는 기원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장식되게 했다 이 글 13-3의 소재는 최상류층에게 외면당한 목재입니다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수많은 물건들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했던 재료인 목재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에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한 C C에서 제시된 목재의 재료적 특성보다 근본적인 특성인 평범함과 수수함을 설명한 B 이로 인해 부자들은 수작업상의 우월함이 있을 때 목재가 고급이고 희귀성이 있을 때 목재를 재료로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A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13-3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3-4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에스테릭 미관 아름다운 모습 메터 중요하다 워크파더 더 멀리 걷다 티피컬리 전형적으로 어서드 3분의 1 어하프 2분의 1 스트롤 산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관은 중요하다 우리는 거리가 안전하고 흥미롭다고 느낄 때 더 멀리 걷는다 뉴욕이나 런던의 중심가에 사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쇼핑을 하러 가기 위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마일 정도를 걷는다 그것은 4분에서 10분 정도의 산책이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감 하겠습니다 프리징 얼어붙는 스웩 땀 소프트 젖은 어서드 3분의 1 털 끌기 맥스인 터우 가방을 끌고서 에즈하이퍼 누구누구에게 그만큼 높은 인클로우스드 둘러싸인 미믹 모모와 흡사하다 흉내내다 원스 일단 모모하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심지어 겨울은 매섭게 춥고 여름은 땀으로 흠뻑 젖는 몬트리얼에서도 사람들은 가방을 끌고 상점들 사이를 대략 3분의 1 마일 6에서 8분 정도 걷는다고 말했다 그 수치는 사방이 막힌 쇼핑몰에 도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거의 그만큼 높은데 그곳은 적어도 일단 건물 내에 들어서면 시내에서의 경험과 흡사하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이달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덤프 내려놓다 바스트 거대한 파킹랩 주차장 서라운디드 바이 모모에 의하여 둘러싸인 모나터너스 단조로운 빅박스 아울렛 대형 할인점 인클리네이션 성향 이베퍼레이트 증발하다 사라지다 비에킵티드 위드 모모스로 장비를 갖추다 인듀어 참다 소머치에즈 모모만큼 그렇게 많은 것 스트롤 산책 리테일러 소매 상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단조로운 대형 할인점들로 둘러싸인 광활한 주차장에 내려놓으면 걷고자 하는 우리의 의향은 사라진다 심지어 쇼핑카트를 갖추고 있을 때도 사람들은 소매 상점들 사이에서 3분 정도 걷는 것조차 견디지 않으려 한다 13-4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담검 하겠습니다 옵저브 관찰하다 파크 주차하다 트러지 터덜터덜 걷다 트러징 터덜터덜 걷기 데저트 사막 어글리 불쾌한 언컴프러블 불편한 언세이프 안전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크고 지루한 쇼핑센터의 쇼핑객 중 3분의 1이 쇼핑센터를 한 번 방문하는 동안 실제로는 차를 3번 이상 주차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단지 아스팔트 사막을 지쳐서 터덜터덜 걷는 것을 싫어했다 그것은 불쾌하고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이 글 13-4의 소재는 주변 경관과 도보 산책 시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주변 경관이 좋을 때 사람들은 더 멀리 걷는다는 주장과 함께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날씨가 온화하지 않는 몬트리온과 같은 곳에서도 주변 경관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걷는다는 내용인 B가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단저로운 대형 매장처럼 주변 경관이 나쁜 경우에는 사람들이 멀리 걷는 것을 꺼린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A가 이어지고 이에 대해 큰 쇼핑센터의 아스팔트 사막에서 쇼핑객들이 걷지 않고 차로 이동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뒷받침하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4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3-5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업을 점검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징 국제화하는 미디엄 매체 페더레이션 연맹 연합 인터네셔널 국제적인 어소시에이션 협회 페러트레이트 관통하다 마켓 시장 및 위드 레지스턴스 저항에 부딪히다 레지스턴스 저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는 국제축구연맹이 전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미국에서는 저항에 부딪혔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이유는 미국은 주류 스포츠가 잘 공급되어 있어서 다른 스포츠에 대한 필요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한 다른 곳에서는 제한된 규모로만 진행되는 스포츠를 선택하는 경향도 있는데 미식 축구 야구 및 농구는 논쟁의 여지 없이 미국적이어서 국제시합은 비교적 의미가 없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Particular 특별한 특정한 Present 제공하다 이야기하다 Be driven by 뭐뭐에 의하여 운영되다 Revenue 수익 Flowing 계속 이어지는 Half 절반 Halfs 절반들 Time out 작전 시간 Structured 구조적으로 정해진 Stopage 중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축구가 텔레비전에 이야기하는 특별한 문제도 있는데 미국에서 그것은 광고 수입에 의해 운영된다 축구는 작전 타임이나 구조적으로 정해진 중단 없이 45분씩 두 번으로 나눠 계속 이어지는 경기이다 13-5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입니다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Experiment with 실험하다 Artificial 인위적인 딜레이 지연 연기 Accommodate 수용하다 Commercial 상업의 상업 광고 Unsatisfactory 불만족스러운 불만족의 Company 회사 Content oneself with 스스로 뭐뭇에 만족해하다 Commercial before and after the action 시합 전후의 상업 광고 Commercial at half time 절반 시간에 하는 광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사이에 실패한 북미 축구 리그는 텔레비전 상업 광고를 수용하기 위해 경기 중 인위적인 지연을 실험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축구를 하는 나라에서 상업 텔레비전 회사들은 시합 전후에 그리고 하프타임에 하는 광고에 만족해야 한다 이 글 13-5의 소재는 미국에서 저항에 부딪힌 축구입니다 세계화하는 텔레비전 매체 덕분에 국제축구연맹이 전세계 시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저항에 부딪혔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는 그 이유를 The obvious reason for this is that 으로 설명하는 B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축구가 텔레비전 매체로 제공되는 것의 문제점을 But there is also a particular problem soccer present for television 으로 설명하는 C가 온 다음 마지막으로 풍미축구 리그가 텔레비전 사업 광고 실험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A가 오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6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부 점검하겠습니다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Respond to 뭐뭐에 반응하다 As we do 우리 인간이 하듯이 Issue 주제 Opposition 반대측 Commercial 상업적인 interest 이익 Harvest 수확하다 Wild 야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우리처럼 통증을 느끼고 스트레스에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는 열띤 논쟁의 주제가 되어왔다 반대측에 주제된 이유는 대체로 야생에서의 물고기 수확에서 얻어지는 거대한 상업적 이익 때문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부 점검하겠습니다 Sentient 지각 있는 Unbiased 편견 없는 Account 설명 Perception 지각 인식 Turn to 의존하다 Evolutionary 신화의 Theory 이론 Comparative 비교의 Physiology 생리학 Molecular 분자의 Pain 통증 Receptor 수용기 Identical 똑같은 동일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대단히 지능이 높은 동물이라는 점과 그것들의 행동이 그것들이 지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증 지각에 대한 편견 없는 설명을 위해서는 진화 이론에 의지하는 것이 현명하다 인간의 통증 수용기가 물고기에서 발견되는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비교 생리학과 분자 연구를 볼 때 분명하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ome as no surprise 놀랍지 않은 일로써 오다 Inherit 상속받다 Fishy 물고기의 ancestor 조상 Enverved 관련된 Vetebrite 척추동물 Highly Conserved Phenomenon 잘 보존된 현상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물고기 조상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와 유사하게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호르몬은 모든 척추동물에 걸쳐 매우 비슷하다 모든 척추동물에 있어 통증과 스트레스는 매우 유사하고 대단히 잘 보존된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13-6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aspect 측면 Pain 통증 Deeper 다르다 Highly 매우 Unlikely 가능성이 낮은 Detection 감지 Side by side 나란히 Expressed 발현된 Outcome 결과 B Potentially Stimuli Stimuli 자극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통증의 심리학적 측면이 동물들 간에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는 신체적 감지와 통증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나란히 함께 신화했으며 아울러 그 발현된 결과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자극에 대한 장기적인 깊이기 때문이다 이 글 13-6의 소재는 물고기의 통증입니다 물고기가 통증을 느끼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반대의 입장의 근거를 설명하는 주어진 글 다음에 하웨버로 시작하여 물고기의 통증 지각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를 진화 이론에 따라 설명하는 B가 이어지고 B의 마지막 문장에 인간과 물고기의 통증 수용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디스로 시작하는 A가 이어져 척추 동물 전체의 유사한 스트레스 호르몬에 관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뒤 다시 심리학적 측면에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설명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6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13-7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비점검하겠습니다 로케이트 위치를 발견하다 로케이팅 위치를 발견하기 어디터리 청각의 퍼셉션 지각 인식 어디션 듣기 청취 센소리 감각의 리셉터 수용기 코드 부호화하다 이벤트 사건 오커 발생하다 인테그레이트 통합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은 청취각의 중요한 부분이다 들을 때 감각 수용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부호화하지 않는다 대신 뇌는 우리의 양쪽 귀 각각에서 오는 각기 다른 감각 정보를 통합한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에이달락입니다 어비점검하겠습니다 어디터리 청각의 로컬라이제이션 위치찾기 이그잼인 조사하기 이그잼 조사하다 반 외양간 아울 올빼미 넉터널 야행성에 파인리 정교하게 상세하게 튠드 조율된 프레이 먹잇감 레버러토리 실험실 로케이트 위치를 찾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각을 통한 위치찾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많은 이해는 외양간 올빼미를 조사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그것에 정교하게 조정된 청각이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야행성 조류이다 사실 어두운 실험실에서 외양간 올빼미는 청각만으로 쥐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13-7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반 외양간 아울 올빼미 Q 신호 로케이트 사운드 소리의 위치를 찾다 엔텐서티 강도 소프트 더 약한 더 부드러운 On the other side 반대쪽에서 베리어 장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외양간 올빼미는 소리의 정확한 위치를 찾기 위해 두 가지 단서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소리가 각각의 귀에 도착하는 시간과 각각의 귀에 들리는 소리의 강도이다 그 소리가 올빼미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것은 한쪽 귀에 먼저 닿을 것이다 어느 쪽에서 오든 그것은 반대쪽에서 더 약하게 들리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올빼미의 머리가 장벽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13-47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어비 점검하겠습니다 타이밍 시기 선택 매그니튜드 크기 규모 마이뉴트 미세한 Not too small for 뭐뭐하기에 너무 작지는 않은 Detect 감지하다 Finely 정교하게 Tuned 조율된 아울 올빼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점과 크기에서의 이 차이는 미세하지만 올빼미의 뇌가 감지하여 행동하기에 너무 작지는 않다 비록 인간의 귀는 올빼미의 귀만큼 소리의 위치에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의 뇌도 비슷하게 양쪽 귀에서 오는 정보를 사용한다 이 글 13-7의 소재는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이용한 위치 파악입니다 청각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요지를 설명하기 위한 예로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 능력에 관한 내용이 시작되는 A가 이어지고 도입한 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외양간 올빼미의 청각을 통한 위치 파악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예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최종적으로 외양간 올빼미의 뇌가 청각을 통해 얻은 정보로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는 것과 그러한 외양간 올빼미의 청지각과 인간의 청지각 간 유사점을 언급하여 마무리 짓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7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8번입니다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13-8번입니다 노트 주목하다. 롤 플레이드 바이, 뭐뭐에 의해 하게 되는 역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돈은 구매력을 나타낸다. 즉 돈이 있는 사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당장 구매할 수 있다. 시발 단락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없는데 구매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퇴출로 구매력을 빌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사람이 지금 돈이 있는데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룬다면 그 사람은 구매력을 빌려줄 수 있다. 여기에서 이유리하는 역할을 주의깊게 주목하라. 13-18번 계속 이어집니다. A 단락입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프레즈머블리 아마도 웰링리스 자발성 포스트폰 연기하다 퍼처스 구매하다 A function of 모모와의 함수, 상관관계, 리워드 보상, 인테레스트 이자, 레이트 비율, 인테레스트 레이트 이율, 금리, 세터리스 파리버스,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랜드 빌려주다, 프레즌트 현재, 리즈닝 추론, Apply on 어디어디에 적용되다, 사이드 측면, 쪽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미래로 기꺼이 구매를 미루는 것은 보상, 즉 이율과 함수관계에 있는 것 같다. 특히 이율이 더 높을수록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보상이 더 크고 이 때문에 기꺼이 미래로 구매를 미루고 지금은 빌려주려는 마음이 더 크다. 유사한 추론이 빌리는 쪽에도 적용된다. 13-18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 단락입니다. Think of ASB A를 B로 간주하다 고려하다 여기다. Good and Service 제어와 용역 Be short of 모모가 부족하다. Short 부족함 Necessary 필요한 펀드 자금 Having two options 두 가지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Barrow, 빌리다 Purchase, 구매하다 Willingless, 자발성 Depend on, 모모에 의존하다 모모에 달려있다 Interest rate, 이자율 Saturis, Paribus 다른 사정이 변함없다면 Opear, 모모로 보이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를 원하지만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어떤 사람이 두 가지 선택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지금 빌려서 지금 구매하거나 2번 지금은 저축하고 나중에 구매하는 것이다. 기꺼이 빌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비용에 달려있으므로 이율이 더 높을수록 다른 사정이 변함이 없다면 선택권 1은 덜 매력적으로 보이고 선택권 2가 더 마음을 끌게 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글 13-8의 소재는 이율의 역할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구매력이 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다음에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력을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이 경우 이율이 하는 역할을 언급한 C의 마지막 문장은 이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A의 내용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빌리는 쪽에도 이율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A의 마지막 문장 다음에 빌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두 가지 선택권을 설명하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3-8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데이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4강 주어진 문장에 적합한 위치찾기입니다. 14-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로써 생물학적으로 무리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손자들이 우리와 다른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며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몇 번 혹은 어쩌면 아주 여러 번 직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직업을 바꾸면서 우리가 사는 장소와 우리가 가진 친구들도 보통은 바꾸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 모든 이동성으로 인해 우리는 확대 가족을 잃는다. 14-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플레이스 대체하다. The family is left behind. 뒤에 남겨두고 떠나온 가족들. 어필리에이티브 관계를 지향하는. 바이올로지컬리 생물학적으로. Not meant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지 않다. 팩 무리. 롱퍼 열망하다. 어필리에이션 관계 재휴. 펜터시 공상의 세계. 디바이스 장치. 오버컴 극복하다. 아이솔레이션 고립. 모바일 이동하는. 제너레이트 생성하다. 퓨얼 자극하다. 퓨울드 자극되어. 어댑트 적응하다. 커뮤팅 스파우스 주말부부. LDRs 장거리 연애. 로맨스 연애 낭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는 뒤에 남겨두고 떠나온 가족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그 친구들을 잃는다. 그러나 인간은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로써 생물학적으로 무리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자신의 삶을 보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공상의 세계에서 예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동하는 생활 방식이 일으키는 사회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발명한 모든 장치에서 우리는 관계를 열망하고 그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전화, 이메일, 통신에 힘입어 우리는 그러한 생활 방식에 적응했고 주말부부와 LDRs 곧 장거리 연애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글 14-1의 소재는 인간의 관계지향성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인간이 관계를 지향하는 동물이라는 내용인데 연결어 예트로 보아 그 앞에는 관계지향성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언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변화된 상황에서도 관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 방식이 언급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4-1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2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Current, 현재의 anxiety, 걱정, 근심 Root, 근본, cause, 원인 Deeper, 다르다 Precisely, 정확하게, 정밀하게 Inverbed, 관련된 Ultimately, 결국 State, 상태 Abuse, 학대 Neglect, 방임 Bling, 약자 괴롭히기 Bling, 약자를 괴롭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불안의 근본 원인은 사람마다 다르다. 사실 정확히 무엇이 불안을 야기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불안 상태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다른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 중 하나는 과거의 경험이나 어린 시기의 경험을 포함한다. 학대, 방임, 부모의 사망, 약자 괴롭히기와 같은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나이가 들어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14-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Current, 현재의 Anxiety, 걱정, 불안 Be out of work, 실직한 Close to, 누구에게 가까운 Tackle, 시름하다 Depression, 우울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현재 삶의 상황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실직 상태이거나 금전적 문제가 있거나 혹은 가까운 누군가를 잃었을 때 불안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 또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데 예컨대 중병을 안고 살고 있거나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러하다. 이 글 14-2번의 소재는 불안의 근본 원인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현재 삶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어린 시기의 경험으로 인한 불안과 관련된 내용이 끝나고 바로 실직, 금전 문제 등 현재에 좋지 못한 상황이 불안을 높이는 예로 이어지는 부분에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입니다. 따라서 14-2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3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점검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Satisfy 만족시키다. 내추럴리스트 자연주의자. 네이처 본질 라이프 생명. 프로퍼티 속성 특성. 빙 리빙 살아있는 것. 퍼즐 어려운 문제. 필로소퍼 철학자. 어거니즘 생물체. 머신 기계. 오퍼레이트 행동하다. 인 애니메이트 무생물의 메터 물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생명의 본질 즉 살아있다는 것의 속성은 항상 철학자들에게 어려운 문제였다. 데카르트는 그저 그것을 무시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다. 생물체란 실은 그저 기계일 뿐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 특히 수학 논리학 물리학 화학 분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그를 따드는 경향이 있었고 마치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는 차이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14-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aturalist 자연주의자 be convinced 확신한 inanimate 무생물의 conclude 결론을 내리다 planet 행성 occult 초자연적인 invisible 안 보이는 gravitation 중력 manifestation 징후 비스 바이탈리스 활력 포스 힘 바이탈리스트 활력 논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자연주의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무생물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정한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들은 행성과 별의 움직임이 뉴턴이 중력이라고 부른 초자연적이고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통제되는 것처럼 생물체의 움직임과 다른 생명의 징후들은 보이지 않는 힘, 활력에 의해 통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 힘을 믿는 사람들은 활력론자라고 불렸다. 이 글 14-3의 소재는 생명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에 관해 데카르트를 포함한 철학자들은 생물과 무생물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자연주의자들은 무생물과는 달리 생물체는 특정한 힘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에서 뒷쓰는 기계론적 철학자들의 생각을 가르치고 3번의 바로 다음 문장의 데이는 활력론적 자연주의자를 가르치고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3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14-4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irect 간접적인 Knowledge 지식 Extend 확장하다 Directly 직접적으로 Passive 인지하다 Scope 범위 능력 Sense 감각 Severly 심각하게 Immediate 즉각적인 Perceptual 인지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직접 인지하는 것을 훨씬 넘어 확장되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 감각의 범위는 시공간적으로 심하게 제한되어 있어 우리의 직접적인 지각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나 어떤 다른 공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건 그 어떤 미래의 사건에도 이르지 못했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ever the least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irect 간접적인 Glacier 빙하 Once 한때 Tide 조수 Rise 밀려오다 Fall 밀려가다 Sense 상식 Purport 자처하다 Establish 확립하다 규명하다 Apply 적용되다 Restriction 제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빙하가 한때 북미의 광범위한 부분을 덮고 있었다는 것 태양이 밤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것 조류가 내일 밀려왔다 밀려갈 것을 알고 있다. 과학과 상식은 적어도 다음 한 가지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 즉, 각각은 우리가 직접 검증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사실 과학은 시 공간의 모든 부분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확립한다고 자처한다. 14-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Consist of 모모스로 구성되다. Mere 단순한 Summary 요약 Direct 직접적인 Observation 관찰 Deserve 받을만하다 가치가 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관찰한 결과를 단지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이루어진 과학은 이름에 걸맞지 않을 것이다. 이 글 14-4의 소재는 감각 범위 밖의 간접적 지식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시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과학 또는 상식을 통해 그 한계를 넘어선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주어진 문장에 네버덜리스가 있으므로 우리가 간접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야 하며 그 뒤에는 감각의 제한 범위를 벗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관한 내용이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4-4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5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네스티드 자리잡게 된 인터커넥티드 서로 연결된 인터 디펜던트 상호 우전적인 웹 오브 라이프 생물망 비 인 서비스 2 누구누구에게 봉사하다 웰빙 안녕 복지 커뮤니티 공동체 바이오스피어 생물권 인터 링트 서로 연결된 exemplify 뭐뭐는 뭐뭐의 좋은 예시가 되다 셀 세포 셀프 오그나이즈 자기 조직화하다 히버스 얼라이브 우리가 살아있게 유지하다 thrive 번성하다 thriving 번성하는 컬처노트입니다. 컬처노트에는 생명 시스템과 자기 조직화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간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구라는 몸 안에 있는 세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사람, 공동체, 그리고 생물권의 건강과 안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몸은 건강한 생명 시스템 패턴에 좋은 예가 되는데 예컨대 세포는 우리가 계속 생존하여 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연결망 속에서 자기 조직화를 한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ested 자리잡게 된 Interconnected 서로 연결된 Interdependent 상호 의존적인 Web of Life 생물망 Be in Service to 누구누구에게 봉사하다 Organize 조직하다 Be at war with 누구누구와 전쟁을 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인간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지구라는 몸 안에 있는 세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는 대신 우리 조응은 우리 조응은 생물망과 전쟁을 하는 인간 군집 속에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패턴화해왔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비 어퀸트 누구누구와 유사하다 오토이뮨 자기 면역에 디스오더 질환 장애 셀 에드워 위드 누구누구와 전쟁중인 세포 호스트 숙주 인퍼닛 무한한 파이나이트 유한한 플라넷 행성 아웃오브 컨트롤 통제 불가능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우리 자신의 몸속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세포가 숙주와 전쟁중인 자가 면역 질환과 유사할 것이다. 유한한 살아있는 행성에서의 무한한 경제 성장은 숙주를 죽일 때까지 통제할 수 없이 자라라는 세포인 우리 몸속 안의 논리와 유사하다. 14-5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바이오스피어 생물권 얼라인 위드 뭐뭐에 맞춰 조종하다 펀더멘털 필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속 세포에서 생물권까지 살아있는 지구 세계관에 맞추어 조종하는 것은 하나의 종으로써 우리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 글 14-5의 소재는 장기적 생존을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상호의존하는 생물망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체에 대해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번 다음의 문장에서 인간이 생물망과 전쟁을 하면서 자신을 조직화하고 패턴해 왔다는 내용이 이어지고 이는 인스테드 그러는 대신으로 시작하면서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으로 추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따라서 14-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6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deny, 거부하다, 부인하다 existence, 존재 truthfulness, 정직함, 진실함 secular, 세속적인 cynically, 냉소적으로 mention, 언급 accomplishment, 업적, 성취 habit, 버릇, 습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현대의 세속적인 사람들은 때로 진실성에 관한 그 어떤 언급에도 냉소적인 웃음을 짓는데 이는 현대사회가 진실과 진실성을 성취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이라는 말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진실성은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습관을 의미한다.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때로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조차도 어렵다. 1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not the same as 모모와 같은 것은 아니다. deny, 부정하다. existence, 존재. cynic, 냉소자. delivery, 의도적으로, 고의로. deceive, 속이다. hide, 숨기다. twist, 왜곡하다. convenience, 편리. 버추, 미덕. even, wang. 심지어, 뭐뭐할 때조차도. 서브, 기여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나 진실성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은 아니다. 냉소적인 사람조차도 자신이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는 때, 즉, 자신이 일부러 누군가를 속이거나 진실을 숨기거나 편의상 그것을 왜곡하고 있는 때를 안다. 진실성의 미덕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개인적인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진실을 말하는 습관이다. 14-6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rest on 어디어디에 달려있다 의존하다. develop 개발하다 발전하다. instinctive 본능적인 센스의식 have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있다. the kind of person we come to be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미덕은 진실한 것이 옳고 진실성이란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의 부류와 관련이 있다는 본능적인 의식에 달려있으며 사람의 자아 속에 그런 의식을 만들어낸다. 이 글 14-6의 소재는 진실과 진실성의 존재입니다. 주어진 문장의 디스는 2번 바로 뒤 문장의 내용 때로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어렵고 때로는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하기조차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실이나 진실성이 존재한다는 주어진 문장의 내용을 3번 바로 뒤 문장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따라서 14-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7입니다. 글의 이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Indeed 정말로 bilingual 2개국어를 말하는 proceed 진행되다 relatively 비교적으로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degree 정도 transfer 옮기다 across their languages 그들 자신들이 쓰는 언어들을 교차하여 overcome 극복하다 reduced 감소된 input 투입량 language 언어 interference 간섭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의 두 언어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어느정도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은 각각의 언어에서 줄어든 투입량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쓰는 언어들을 교차하여 지식을 이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자신의 언어 중 하나에서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이 자신의 다른 언어에서도 더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에 아동들은 언어 간섭을 경험할 수도 있다. 14-1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 하겠습니다. investigate 조사 바이런 기열 2개 국어를 말하는 라이밍 워즈 운을 맞추는 낱말들 디스 시밀러 유사하지 않은 perform 수행하다 시밀러 유사한 vocabulary 어휘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suggest 시사하다 suggesting 시사하면서 similarity 유사성 effect 영향을 주다 overall 전반적인 rate 진도 acquisition 습득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후 16개월이 된 이중언어 사용자가 운을 맞추는 낱말을 배울 수 있는지를 조사한 한 최근 연구에서 비슷하지 않은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이 더 비슷한 언어들을 배우는 아동들보다 더 잘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동들의 실생활 어휘량은 자신의 언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따라 다르지 않았는데 이는 언어의 유사성이 언어 습득의 전반적인 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4-7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Indeed 정말로 bilingual 2개국어를 하는 proceed 진행되다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toddler 유아들 predict 예측하다 예언하다 not in the other language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일단 정답은 5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연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의 두 언어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와 영어를 배우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언어의 어휘량은 같은 언어의 문법 발달을 예측했지만 다른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글 14-7의 소재는 이중언어 사용 아동의 언어 발달 입니다. 주어진 문장은 이중언어 사용 아동에게 두 언어의 발달이 비교적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언어의 유사성이 언어 습득의 전반적인 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5번의 바로 앞 문장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5번의 다음 문장은 주어진 문장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입니다. 따라서 14-7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8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 하겠습니다. 코럴 산호 이피션트 효율적인 뉴트리언트 영양분 코럴립 산호초 커뮤니티 군집 프라이머리 1차의 프로덕티버티 생산성 리플렉트 반영하다 비 리플렉티드 반영되다 리치니스 풍요도 어거니즘 생물체 유기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관찰함에 따라 산호나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했다. 산호초 군집에 의한 영양소 생산과 효율적인 사용은 결과적으로 1차 생산력을 높이게 된다. 이는 군집의 풍요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산호초의 정말 얼마나 많은 1차 생산이 있는지 또는 어떤 특정 생물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자인지 확신하지 못한다. 14-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조우어 젠텔라 황록 공생 조류 조우어 젠텔리 황록 공생 조류들 커럴 산호 오거닉 유기농의 메터 물질 포러타임 한동안 베리피우 아주 극소수에 쏘리를 아주 극소수에 콜론이 굴라 컨슘 소비하다 비 컨슘 소비되다 낱머치 많지 않은 양 비 베스트 온 투 누구누구에게 전해지다 커뮤니티 군집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황록 공생 조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것은 산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나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한동안 산호 군락에는 살아있는 조직이 아주 거의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동무들만이 산호를 먹는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황록 공생 조류가 많은 유기물을 생산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은 산호에 의해 소비되고 군집의 나머지 부분에 전달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믿어졌다. 14-18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 하겠습니다. 코럴 산호 프라이머리 1차 조원 젠텔리 황록 공생 조류들 커뮤니티 군집 앱라지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하게 관찰함에 따라 산호나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했다. 따라서 산호 황록 공생 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산호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할 수 있다. 이 글 14-8의 소재는 산호초 군집에 의한 영양소 생산과 사용입니다. 산호 군집은 영양소를 생산하는데 산호 자체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하웨버가 있는 주어진 문장은 생물학자들이 더 면밀히 관찰했을 때 산호나 산호의 생산물을 먹는 동물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했다는 내용으로 대업업와 함께 산호 황록 공생 조류에 의한 1차 생산은 산호뿐만 아니라 군집 전체에도 중요할 수 있다는 내용 앞인 5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4-8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5강 문단 요약하기입니다. 15-1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익스텐드 확대하다 확장하다 인터랙트 상호작용하다 컨셀 숨기다 은닉하다 아이덴티 정체성 애노니머스 신원 불명예 텀 용어 디 인디비주에이션 몰개성화 탈개인화 코인 만들다 홀리그 동료 인디비주에이트 개별화시키다 비인디비주에이티드 개별화 되다 아이솔레이트 고립하다 고립시키다 아이솔레이티드 고립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의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신원불명으로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있을 때의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초창기 원리를 적용하고 확대했다. 몰개성화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개별화 될 수 없는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레언 패스팅거와 동료들에 의해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패스팅거와 동료들에 의하면 몰개성화되는 것은 개성의 상실을 야기한다. 그들이 제시한 것은 몰개성화되는 것은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를 약하게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보통 때는 하지 않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점검하겠습니다. 센스 의미 이너센스 어떤 의미에서 리버레이트 자유롭게 하다 리버레이티드 자유롭게 된 데몬스트레이트 보여주다 입증하다 바리스펀트 참가하자 비 인게이지드 인 어디어디에 참여하게 되다 드레스드 얼라이크 똑같이 옷을 입게 되다 딥니 흐릿하게 리트 밝혀진 커멘트 논평 컨트롤 통제 컨디션 상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방된 셈이다. 페스팅가와 동료들은 자신들의 부모에 대한 집단 토이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어둑하게 불이 켜진 방에서 비슷한 옷을 입었을 때 통제 조건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신들의 부모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생각에 대한 증거를 찾았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물점검하겠습니다. 디 인디비주에이티드 몰 개성화된 탈 개인화된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노멀리 보통 킵트 원셀프 스스로의 마음속에 담아두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몰 개성화된 상황 때문에 참가자들은 보통의 경우라면 마음속에 담아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다. 15-1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물점검하겠습니다. 이머전 무침 몰두 셀프 아이덴티 자아 정체성 컨스컨틀리 결과적으로 Be more likely to 더 뭐뭐할 것 같다. 인코레이즈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도록 촉구하다 권장하다 Unrestrained 제한되지 않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패스팅거와 동료들은 군중이나 집단에서 개인의 무침은 자아 정체성을 잃게 하고 그 결과 이러한 상실이 사람들이 억제되지 않은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일단 정답은 2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글 15-1의 소재는 몰개성화와 사회적 행동입니다. 패스팅거와 동료들은 개인이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을 때 몰개성화된다고 설명했으며 몰개성화된 상황은 행동에 대한 통제를 약화시켜 사람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준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무침 부추길 입니다. 따라서 15-1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2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서포즈 디피소로운 디피센시 결핍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기간의 최장질환을 예견하는 효소결핍을 발견하기 위해 새로운 타액검사를 사용하는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여러분은 새로운 검사의 정확성을 얼마나 신뢰하겠는가. 켄트 주립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터 디터와 데이비드 로페즈가 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그 검사가 여러분을 그 걱정스러운 효소결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식별하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부 점검하겠습니다. 모조리티 대다수 다운그레이드 낮게 평가하다 에큐러시 정확성 팽크리아스 최장 고어법 처리하다 서브젝트 실험 대상자 일렉이라리티즈 불규칙한 것들 어펙트 영향을 끼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그 학생들처럼 만약 그 검사가 여러분에게 미래의 최장 문제가 생긴다고 알려준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그것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할 것이다. 두번째 연구는 여러분이 그것을 과연 어떻게 다루게 될지를 보여주었다. 디토와 러페즈는 실험 대상자들에게 지난 48시간 동안 그 검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식단, 수면, 활동 패턴에서 어떤 불규칙한 것이라도 있었는지를 물었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위협적인 결과를 얻은 사람은 좋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결과를 받은 사람보다 불규칙한 것을 3배 더 많이 열고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선호하는 건강 이미지와 페이치되는 증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15-2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according to momo에 따르면 리서치 연구조사 퍼시브 인지하다 퍼시브드 인지된 에큐러시 정확성 설라이버 침 타액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디스트러스트 불신하다 언웰컴 환영하지 않다 팩터 요소 어펙트 영향을 주다 accept 수용하다 consistently 일관적으로 confirm 확인하다 패버러블리 호의적으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타액 검사에 대해 학생들이 인지한 정확성에 관한 디토와 로페즈의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반갑지 않은 검사 결과를 불신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결과는 그들로 하여금 그 결과의 정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한 요인을 찾게 했다. 이 글 15-2의 소재는 검사의 정확성에 대한 반응입니다. 피터 디터와 데이비드 로페즈가 행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검사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할 경우 그것의 정확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그러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불규칙한 행동 패턴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돌렸습니다. 따라서 A와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불신하는 부정적으로가 맞습니다. 따라서 15-2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3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리지드티 단단함 셀 세포 소프트 미묘한 이펙트 영향 스토마타 기공들 클로스드 닫혀진 포스 숨구멍들 이치 각각 오픈드 열린 클로스드 닫힌 익스펜션 팽창 컨트랙션 수축 어페어로브 한 쌍의 가드셀 공변 세포들 게스 기체 익스테인지 교환하다 비 익스테인지 교환되다 에베퍼레이트 증발하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세포를 단단하게 해줄 물을 필요로 하지만 물 부족 스트레스는 다른 더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기공을 닫은 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것들은 공변 세포 한 쌍의 팽창과 수축에 의해 각각 열리고 닫히는 숨구멍으로써 그것을 통해 기체가 교환되고 그것으로부터 물이 증발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스토마타 기공들 크로스드 닫혀진 로스 손실 임플리파이 함축하다 레이트 속도 포토 신서시스 광합성 아더와이즈 그렇지 않은 경우 인히비트 억제하다 비 인히비티티드 억제되다 비 쇼르브 부족하게 되다 윌트 시들다 비저블리 눈에 띄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공을 닫아두게 되면 물 손실은 줄어들지만 기체 교환 속도의 감소는 광합성 속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식물은 더 천천히 자라게 되어 그렇지 않은 기체 교환 광합성 속도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을 터인데 물이 너무 부족해서 식물이 눈에 띄게 시들해지기 전에 성장이 억제된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에디키트 적절한 어마운트 분량 어벨러블 이용 가능한 포멀리 이전에 스트레스드 스트레스를 받은 폴리지 잎 잎사귀 크롭 농작물 웨이트 무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식물이 충분한 양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잎의 생산을 늘리겠지만 농작물의 경우 그것의 최종 무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식물의 무게보다 결코 더 크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보통 더 작을 것이다. 15-3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스토마타 기공들 크로스드 닫혀진 익스텐디드 퓨리더브 장기간에 쇼티지 부족 리드 투 초래하다 레이트 속도 리졸팅 프롬 뭐뭐에서 유발되는 게스 익스테인지 기체 교환 서플라이 공급 래피드 빠른 폴루션 오염 컨스턴트 꾸준한 쇼티지 부족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은 장기간에 물 부족 동안 기공을 닫은 채로 있는데 이는 기체 교환의 감소된 속도에서 유발되는 낮은 성장 속도를 초래한다. 이 글 15-3의 소재는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입니다.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부정적인 미묘한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물 부족 스트레스를 받는 식물은 숨구멍을 닫은 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로 인해 기체 교환과 광합성 속도가 감소되어 성장이 억제된다고 했으므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부족 낮은입니다. 따라서 15-3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4번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미덤검하겠습니다. Interpretation, 해석, Quantitative, 양을 나타내는 Numeric, 수치의 Be among the factors, 이러이러한 요인들 중에 하나이다. Relevant, 관련 있는 Process, 처리하다. Science, Communication, 과학의사소통 Communicators, 전달자 Numeric, 수치의 Stock, 주식 Risk, 위험 Weather, forecast, 일기예보 Ray, 비전문가 Public, 대중 Presume, 추정하다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Evoque, 이끌어내다 Conclusion, 결론 Depending on, 뭐뭐에 따라서 Recipient, 수신자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해석은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처리와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다. 전달자는 의사결정 시 유용하다고 추정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대중과 수치 데이터, 예를 들어 주가, 질병위험 또는 일기예보를 공유하지만 동일한 데이터가 수신자에 따라 크게 다른 해석과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뉴메릭 수치의 리트러시 사용능력 뉴머러시 산술능력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extract, 이끌어내다, 추출하다 expect, 예상하다 likelihood, 가능성 뉴머러시 산술능력 뉴머레이트 산술능력이 있는 사람들 quantitative 양을 나타내는 휴리스티컬리, 경험적으로 저지먼트, 판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치와 관련된 능력,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예상 가능성에 대한 해석과 같은 데이터에서 산술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산술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도 더 빠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양적 정보를 경험적으로 해석할 것이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미 점검하겠습니다. 포트레이얼, 묘사, 기술 리스크, 위험 언서트티즈, 불확실성들 오버밸류, 지나치게 가치를 두다 개인 2 팔로잉, 모모를 따르는 로스, 손실 이그제드레이트, 과장하다 인퍼런스, 추론 트렌드, 추세 이너트렌드, 추세상 워크, 연구 뉴머레이트, 산술능력이 있는 인클라인드, 경향이 있는 디인클라인드, 투부정사,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휴리스틱스, 경험적 방법, 어림짐작 일드, 야기하다 바이어스드, 편향된 퀀터테이티브, 양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기술에 있어 사람들이 손실 다음에 오는 이득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거나 추세상 가장 최근의 데이터로부터 얻어지는 추론을 과장할 때 발견되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산술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이 양적 데이터에 편향된 해석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이러한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5-4번 계속 이어집니다. 어휘 점검하겠습니다. 퀀터테이티브, 양을 나타내는 양적인 뉴메릭, 수치의 쉐어, 공유하다 레이, 비전문가 퍼블릭, 대중 디펜딩온, 뭐뭐에 따라서 뉴머러시, 산술능력 리시피언트, 수신자 뉴메릭, 수치의 리터러시, 사용능력 비 모아 라이클리 투 더 뭐뭐할 것 같다 인플로이, 이용하다 휴리스틱, 경험적 방법 어림 짐작 리드 투 뭐뭐를 초래하다 바이어스드, 편향된 인코드, 부호하다 인코디드 부호화될 트러스트, 신뢰하다 익스프레스, 표현하다 익스프레스, 표현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전문가인 대중과 공유되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는 수신자의 산술 능력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계산 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경험적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글 15-4의 소재는 양을 나타내는 수치 데이터의 경험적 해석입니다. 수치와 관련된 능력, 산술 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은 산술 능력이 더 높은 사람들과는 매우 다른 의미를 데이터로부터 추출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일부 연구에서 산술 능력이 더 낮은 사람들이 양적 데이터의 편향된 해석을 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경험적 방법에 의존하는 성향이 더 강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으므로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이해될, 이용할 입니다. 따라서 1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일에 출석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6강 장문독회 첫번째 시간입니다. 16-1번에서 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사회적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전체에 걸쳐 다양하다. 연극의 비율을 이용하여 고프만은 이러한 공간을 별개의 구역으로 분석했다. 무대의 배우는 뒤무대에 있는 관객의 시야에서 벗어난 분장실과 준비구역에서 공연을 준비한다. 본 무대에 오를 때, 특히 앞 무대에서 배우들은 갑자기 자신이 뒤무대에서 준비하고 연습했던 역할을 시작한다. 그 전환은 태도, 자세, 목소리 등의 변화로 나타난다. 16-1번에서 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수단에 의해 배우는 뒤무대에서 자신과 동료배우를 위해 있는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관객을 위해 다른 사람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고프만은 주장했다. 우리 모두는 침실과 화장실에서의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몸단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뒤무대에서 공연을 준비한다. 16-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 두 무대 사이의 전환은 흔히 뚜렷이 구변되는 몸짓에 의해 나타난다. 뒤무대를 떠나기 전 우리는 마지막으로 거울의 외모를 확인하고, 자세를 고치고 어쩌면 심호흡을 하겠지만 돌아오자마자 숨을 내뿜고 신발을 차듯이 벗어버리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16-1번, 2번 계속 이어집니다. 2번의 오브젝트를 컨펌으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뒤무대에서 절친한 친구들에 둘러싸였을 때 우리의 말과 옷차림은 격식을 차리지 않으며, 일반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금기사항인 몸단장을 마음 놓고 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뒤무대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친밀한 행동이나 완전히 사적인 몸단장의 행동을 한다. 앞 무대로의 제 입장은 이러한 모든 격식을 차리지 않는 행위와 금기된 행동을 뒤에 남겨지게 한다. 이제 우리의 행동은 배우기 어렵고 이행하기 까다로울 수 있는 올바름의 명백한 기준인 격식을 반대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이 글 16-1번, 2번의 소재는 뒤무대와 앞무대에서의 각기 다른 사회적 행동입니다. 16-1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프만은 연극의 비율을 이용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앞무대와 뒤무대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동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들이 없는 뒤무대에 있을 때에는 자유롭게 몸단장을 하거나 공연을 준비하지만, 앞무대에 오르면 말과 옷차림에서 다시 격식을 차리게 된다는 내용의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 소셜 인터랙션, how we act, front and backstage, 사회적 상호작용, 우리가 무대 앞과 무대 뒤에서 행동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16-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2번입니다. 밑줄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뒤무대에서 앞무대로 재입장하게 되면 관객을 위해 다른 사람이 되어 금기된 행동을 벌이고 격식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번의 오브젝트를 컨펌과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6-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3번에서 4번입니다. 다음으로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C번의 어보이드는 컨센트레이트 온으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철학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에서 플라톤은 동굴석 죄수들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벽을 마주보도록 사슬로 묶여있고 그 벽 위에 그들과 그들 뒤에서 타오르는 불 사이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물체들에 의해 드리워진 그림자가 이리저리 움직인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수들은 그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한다. 죄수 한 명이 풀려나 몸을 돌려 그 물체들과 불을 보도록 강요받고 그런 다음 그는 아주 힘들게 동굴 너머에 있는 빗속으로 이동해 올라간다. 햇빛을 본 이후에 그는 그 그림자가 실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제품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동굴 속으로 다시 내려와서 다른 죄수들에게 이것을 설명하지만 그들은 그의 주장을 어리석은 것으로 거부하고 그림자의 형태와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을 계속 회피하는데 집중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서로를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16-3번 4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일반적으로 플라톤의 인식론 즉 개체 그림자와 그의 상응하는 영원한 실제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그것은 마찬가지로 정치적 생활의 부조리에 관한 설명이기도 하다. 스쳐가는 그림자들 말하자면 현대의 상황에서 추세, 표적집단, 여론조사, 미디어 등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지혜를 줄 근본적인 실제와 원칙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를 통치할 사람들 즉 수호자들은 자신이 공정성과 사리사욕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동굴 너머의 태양 즉 그 플라톤의 선의 형상을 자신의 준거로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국가를 통치하도록 훈련받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 16-3번 4번의 소재는 플라톤의 비유가 갖는 정치적 의미입니다. 16-3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림자와 실제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한 플라톤의 동굴 비유가 현대 정치에 의미하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으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What Plato's Cave Implies for Politics 플라톤의 동굴이 정치에 대해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6-4번입니다. 미추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림자를 허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주장을 거부한 동굴 거주자들은 여전히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예측하는 데 집중할 것이므로 C의 Avoid를 Concentrate On과 같은 말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6-4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6-5번에서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새의 결심은 효과가 없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은 어김없이 자신의 의지력을 쏟는 데 실패하고 오래된 습관에 의지한다. 무의식적인 감정적 뇌와 의식적인 논리적 뇌의 상대적 역할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 뇌는 사자 조련사와 같고 감정적인 뇌는 사자이다. 세심하고 끈기 있으며 반복적인 노력을 통해 조련사는 사자를 길들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야수를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자는 항상 더 힘이 센 동물로 우리가 의식 밖에서 매순간 수행하는 수천개의 무의식적인 조작을 의미한다. 우리는 항상 사자가 조련사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 왔고 항상 상황을 지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16-5번에서 6번 계속 이어집니다. C번의 루즈를 윈으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려면 조련사는 사자와 조화를 이루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항상 사자를 대해야 한다. 조련사와 사자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의 결과는 처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지만 여러분의 생각하는 뇌와 감정적인 뇌 사이에 친밀한 관계는 어떠한가? 두뇌가 서로 싸우고 있다면 감정적인 뇌가 매번 질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것이 담배를 끊거나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거나 운동을 더 많이 하려는 시도가 흔히 실패하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다. 여러분의 논리적인 뇌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감정적인 뇌는 이 논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일련의 태도, 감정, 습관을 지배한다. 16-5번에서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조련사가 사자를 특정한 방식으로 훈련시키고 조종하여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그것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더 긍정적인 행동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절대 잊지 말라. 사자는 항상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련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사자는 감정, 직관, 꿈, 신체 증상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것이고 여러분이 더 많이 그것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할수록 성공적인 조련사와 사자의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이 글 16-5번, 6번의 소재는 생각하는 뇌로 감정적인 뇌 길들이기입니다. 16-5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련사가 사자를 길들이듯 생각하는 뇌를 통해 힘이 센 감정적인 뇌를 길들이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따라서 16-5번의 정답은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6-6번입니다. 밑주신 A, E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각하는 뇌가 사자조련사라면 감정적인 뇌는 사자이고 사자가 힘이 더 세다고 했으므로 감정적인 뇌가 생각하는 뇌를 지배하고 이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C의 루즈를 윈가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6-6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7번에서 8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평범한 생활의 도덕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자율력인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요구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을 침묵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잘못 위에 파괴의 베일을 씌우라 라고 지시했다. 이런 지시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신중한 고려와 타당한 이유로 선택되는 것처럼 여기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6-6번에서 7번 계속 이어집니다. B번의 바이올레이트를 옵저브로 수정합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칸트 철학의 존중의 태도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하지 말고 그들이 선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한다. 의사들조차도 임상환경 밖에 있을 때 이 규칙을 어긴다. 준수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이 보이면 암에 대해 걱정하긴 하지만 정중하게 못 본 척하며 지나간다. 16-7번에서 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수의 문신이나 수많은 품목의 신체 피어싱 장신구를 과시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간염에 대해 염려하긴 하지만 입을 다문다. 그들은 과체중인 다른 사람들이 기름진 디저트를 담닉할 때 비만의 위험을 알고 있긴 하지만 심지어 침묵을 유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는 훌륭한 의사가 암, 간염 혹은 비만의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주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이 어렵다. C6-7번에서 8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환자가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추정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그들은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주의깊게 판단할 책임이 있고 때로는 예를 들자면 자기 몸이 절개 부위를 통해 외계인에 의한 침입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의 바람을 무시한 것과 같은 환자의 선호에 반대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이 글 16-7번, 8번의 소재는 의사의 도덕입니다. 16-7번입니다.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의사들은 사람들을 자율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평범한 생활의 도덕을 따르지 않고 환자들의 의사결정 능력에 주의를 기울여 판단하고 때로 그들의 선택과 상반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입니다. 따라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The distinctiveness of the ethics of medicine 의학 윤리의 특수성입니다. 따라서 16-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8번입니다. 밑줄 친 A2 중에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앞선 문장의 내용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말라는 칸트의 충고이며 뒤에 이어지는 여러 문장은 의사들이 이 충고를 지키는 예시입니다. 따라서 B번의 Violet를 옵제어버 같은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16-8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진흥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7강 장문독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1에서 3번까지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엠마의 치료를 받기 위해 엠마와 제시카가 떠났던 그들의 예전 독일 여행 중 한 여행에서 제시카는 작은 기념품점에 들러 독일어로 쓰인 두 명의 친구에 관한 책을 한 권 구매했다. 병원에 돌아와 그녀는 그것을 엠마에게 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훑어보았다. 그들 중 누구도 독일어 낱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것의 요지를 파악했는데 그것은 두 여성과 그들의 우정의 여정에 관한 것이었다. 엠마는 제시카를 돌아보며 있잖아 너도 우리에 관한 이런 책을 써야 해 라고 말했다. 그 제안을 들은 뒤 그때 제시카는 그것에 대해 그다지 더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 17-1에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책을 쓸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을 때 제시카는 그것에 대해 오랫동안 매우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만 했다. 그녀와 엠마가 이 여정을 함께 해온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친구를 어미 사자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했었다. 우리의 많은 사적인 순간들을 이야기함으로써 나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엠마의 건강이 악화되었고 제시카는 더 이상 그녀의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친구인 라이언에게 그의 조언을 구했다. 17-1에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라이언은 긍정적이었고 힘을 주었다. 넌 그것을 해야 해.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그녀에게 멋진 선물이 될 거야. 그는 매우 큰 안도감을 주었으며 그것은 제시카가 결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에 마음이 편안했다. 그 책은 그녀가 마음속에 그린 대로 엠마를 명예롭게 할 것이었다. 제시카는 자신의 책을 엠마가 자랑스러워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꿈은 책이 출간될 때쯤이면 엠마가 호전되어 자신이 그녀에게 그 책의 첫 번째 인쇄본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 17-1번에서 3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슬프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제시카의 소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하며 신께 오른 것에 대한 가장 높은 통찰력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녀가 얻은 것은 자신의 책이 자신의 눈을 통해서 엠마의 대단한 용기와 정신을 이야기할 다른 이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쩌면 병원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얼마간의 지지와 격려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이 글 17-1번에서 3번의 소재는 친구와의 추억을 담은 책의 지필입니다. 17-1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카가 엠마의 치료를 위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엠마로부터 자신들에 대한 책을 써볼 것을 권유받았다는 내용의 A 다음에 실제로 책을 쓸 기회가 생기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자신의 친구인 라이언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내용의 D가 오고 라이언의 조언 덕분에 제시카가 엠마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C가 온 다음 비록 엠마는 병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제시카가 자신의 책을 통해 엠마의 용기와 정신을 병마와 싸우는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를 원했다는 내용의 D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7-1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7-2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밑줄 친 A, B, C, D는 모두 제시카를 가르치지만 엠마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책에 들어갈 엠마의 생각이나 말을 구하지 못했으므로 E는 엠마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17-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7-3번입니다. 윗글에 제시카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B에서 엠마에게 자신이 쓴 책의 첫 번째 인쇄본을 주고자 하는 제시카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했으므로 제시카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자신이 쓴 책을 엠마에게 선물했다입니다. 따라서 17-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17-4번에서 6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1963년 에라스토 은펜바는 탄자니아의 남학생이었다. 그와 친구들은 학교에서 아이스크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우유를 끓여 설탕을 첨가하고 그 혼합재료를 식히고 나서 냉동고에 넣고 냈다. 냉동고는 공간이 결코 충분하지 않아서 남자아이들은 냉동고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했다. 어느 날 에라스토는 냉동고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식히지 않고 자기 아이스크림을 집어넣었다. 그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의 아이스크림은 완성되어 있었으나 더 차가운 아이스크림 혼합재료를 동시에 넣었던 다른 아이의 것은 여전히 걸쭉한 액체였다. 에라스토는 과학선생님께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물었는데 선생님은 내가 혼돈한 것이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답하셨다. 17-4번에서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몇 년 후 에라스토는 고등학교 물리시간에 열회관에 공부하고 있었다. 에라스토는 선생님께 자신의 뜨거운 아이스크림 혼합재료가 어떻게 더 차가운 것보다 먼저 얼 수 있었는지 질문했다. 선생님은 에라스토가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라스토가 자신이 혼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글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은펜바의 물리학이지 일반적인 물리학은 아니라는 것 뿐이다. 그때부터 에라스토가 실수할 때마다 친구들이 말하곤 했다. 그건 은펜바의 물리학이지. 하지만 에라스토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얼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17-4번에서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나중에 대학 교수인 데니스 오스본 박사가 그 학교를 방문했고 에라스토는 그에게 자신의 실험에 대해 말하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의문을 질문했다. 그 교수는 에라스토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그 학생에게 사물에 의무를 품도록 격려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에라스토에게 주어진 바 대로라면 그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물리학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 놀랍구나 라고 말했다. 에라스토는 실험을 계속하여 자신의 동료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뜨거운 물이 실제로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데니스 또한 여러 차례 그 실험을 해보았는데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17-4번에서 6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에라스토 은펜바와 데니스 오스본은 그 특이한 결과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에라스토 은펜바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리라 예상한 것 대신 자신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본 것을 믿었다. 오늘날 아주 뜨거운 물이 더 차가운 물보다 먼저 어는 그 특이한 효과는 불가능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그 어린 학생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는데 은펜바 효과라고 한다. 이 글 17-456의 소재는 은펜바 효과입니다. 17-4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인공인 어린 학생이 우연히 덜 식힌 재료가 더 차가운 재료보다 먼저 아이스크립이 된 것을 발견하고 선생님께 질문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인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다시 같은 질문을 했으나 여전히 답을 얻지 못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그 이후 다시 대학 교수에게 질문을 하고 격려를 받아 실험을 계속한 결과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내용의 C가 이어지고 마침내 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러한 현상이 그 학생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는 내용의 B가 그 뒤를 읽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7-4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5번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될 것과 다른 것은 미추친 A, B, D, E는 모두 에라스토, 은펜바를 가르치지만 C는 닥터 데니스 올스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5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6번입니다. 윗글에 에라스토 은펜바를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뒤에서 선생님은 에라스토의 질문에 대해 그가 혼동한 것이라고 말했으므로 에라스토 은펜바를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고등학교 물리시간에 선생님의 답변으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의문을 해소했다입니다. 따라서 17-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7에서 9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학입니다. 그날은 연휴 때와 같이 시작되었다. 레베카 힐이 영국 웨스트서섭스에서 세 아이들을 학교로 걸어서 데려다주고 있었을 때 그들은 다람쥐 한 마리와 우연히 맞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는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은 그 다람쥐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며 그것은 분명히 얼마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새끼 다람쥐는 바로 즉시 죽을 위험에 처한 것으로 보였다. 17-7번에서 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힐과 그녀의 가족은 이미 슈거와 스파이스라는 이름의 고양이 두 마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던 적이 있는 친정한 동물 애호가여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후 레베카는 다람쥐를 주워담아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 어댁에 체스터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 새끼 다람쥐를 아기 젖병으로 먹이려고 애썼다. 불행히도 그 동물은 그것 젖병을 물려고 하지 않았다. 바로 그 때 레베카의 남편 마틴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슈거와 스파이스는 한 배에서 각각 5마리씩 총 10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약 2주 전에 낳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 다람쥐를 슬쩍 끼워넣을 수 있을 것이고 양모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었다. 17-7번에서 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그들은 한 번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틴은 기발한 해결책을 떠올렸다. 그는 고양이가 무심결에 다람쥐를 자신과 새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익숙한 가족의 일부로 보기하기 위해서 레베카의 향수를 조금 새끼 다람쥐에게 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어느 시점 이후 고양이들의 모성 본능이 발동하여 두 어미 모두 다람쥐를 그저 새끼 고양이들 중 또 다른 한 마리로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17-7번에서 9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다람쥐를 향수로 적신 후 그들은 체스넛을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 넣고 지켜보며 기다렸다. 저는 그것들이 그에게 등을 돌릴까봐 걱정했지만 두어 시간 그것들을 지켜보니 체스넛이 행복하게 덫을 빨고 있었습니다. 라고 마틴이 말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슈거와 스파이스 모두 체스넛이 마치 한 배의 새끼 중 한 마리인 듯 젖을 먹이고 털을 손질해주고 있었다. 저는 체스넛이 자기가 고양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확신해요. 라고 마틴은 덧붙였다. 비닐봉지에 담겨 버려진 후에 제가 그 두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고양이들은 버려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체스넛을 돌보는 것일 테지요. 이 글 17-789의 소재는 버려진 새끼 다람쥐입니다. 17-7번입니다. 주어진 글 A에 이어질 내용을 순서에 맞게 배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레베카 힐이 아이들을 학교로 바래다 주다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새끼 다람쥐를 발견했다는 내용의 주어진 글 A에 이어 그 다람쥐를 집으로 데려와 체스넛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젖병으로 젖을 먹이려 했으나 거부하자 남편인 마틴이 새끼 고양이들 틈에 다람쥐를 슬쩍 끼워 넣으면 어미 고양이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었다는 내용의 D가 연결되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고양이가 다람쥐를 친숙한 가족의 일부로 보기하기 위하여 레베카의 향수를 뿌리기로 했다는 내용의 C로 연결되며 마지막으로 향수로 적신 다람쥐를 새끼 고양이들 사이에 넣고 지켜보며 기다리자 두 고양이 모두 자신의 새끼 인양 젖을 먹이고 돌보아 주었다는 내용의 B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17-7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8번입니다. 밑줄 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밑줄 친 A, B, C, E는 새끼 다람쥐를 가르치고 고양이들의 모성 본능이 발동할 것이라고 생각한 D는 마틴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17-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9번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틴은 고양이가 무심결에 다람쥐를 자신과 새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오히려 친숙한 가족의 일부로 보기하기 위해서 레베카의 향수를 조금 새끼 다람쥐에게 뿌리기로 결정했다고 했으므로 그래가 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마틴은 다람쥐에게서 레베카의 향수 냄새를 없애기로 했다입니다. 따라서 17-9번의 정답은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17-10에서 12번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번 단락입니다. 배가 물 위에서만 전쟁할 수 있고 대포는 포탄이나 포함만 발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겨우 몇 년 후에 미국의 포함 아라쿠에는 혁명을 두려워한 칠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칠레의 연근에 있는 아콘카구아 곳으로 파견되었다. 미국의 전함을 보면 폭동에 관한 모든 생각이 가라앉을지도 모른다는 바람이 있었다. 틀린 생각이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것은 연근회를 순찰했는데 불안의 소란은 육지에서 계속되었다. 17-10에서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B번 단락입니다. 이 임무를 마치고 알렉산더 함장과 그의 부대원들이 미국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바로 뒤이어 헤일이 일어났다. 아라쿠에는 파두에 실려 2마일이 넘게 내륙으로 옮겨진 후 칠레 땅에 인정사정 없이 버려졌다. 부대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그것은 바닥이 평평했고 땅 표면에 뒤집혀지지 않고 똑바로 내려앉았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들 주위에는 온통 좌초된 다른 목선들의 잔해뿐이었다. 이것들은 곧 약탈자들, 즉 손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훔치려 드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들은 그것 또한 관심있게 쳐다보았다. 17-10에서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D번 단락입니다. 공격이 두려웠던 알렉산더 함정은 그 약탈자들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무장하지 않은 약탈자들에게 발포하기를 꺼렸지만 그들이 모여 배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대포에 발포를 명령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다. 많은 화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대원들은 손상된 배 안에 있는 탄약에 다다를 수가 없었는데 그것이 갑판 아래 어딘가에 묻혀있었기 때문이었다. 17-10에서 12번 계속 이어집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C번 단락입니다. 해결책은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배의 조리실에 저장된 크고 둥근 치즈를 발사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빠르게 화약과 함께 대포에 장전되었고 발사 준비가 되었다. 이윽고 포화한 크기의 치즈가 그 약타자들 속으로 날아가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흩어져 도망치게 했다. 아라크에는 부서졌지만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후에 작전 중 실종된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다시는 출항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멋진 퇴장인가. 이 글 17-10 11-12의 소재는 전함 아라크회입니다. 미국 전함 아라크회는 칠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칠레 연근회를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에 주어진 글 다음에 임무 수행 이후에 발생한 E를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지진 이후에 해일에 떠밀려 육지에 좌초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B가 이어지고 좌초된 이후의 상황을 언급해야 하므로 약탈자들의 공격을 저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는 내용의 D가 이어지고 사건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치즈를 발포하여 약탈자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의 C가 그 뒤를 잇는 것이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합니다. 따라서 17-10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11입니다. 미추친 A, E 중에서 가르치는 대상이 나머지 날과 다른 것은 미추친 A, B, C, D는 모두 아라큐에를 가르치지만 E는 탄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17-11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12입니다. 윗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글 뒤에서 알렉산더 함정은 약탈자들이 배에 오르려고 할 때 대포의 발포를 명령했다고 했으므로 글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알렉산더 함정은 대포 사용을 금지했다입니다. 따라서 17-12의 정답은 5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4의 출석 인증을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